으 으 으 보니깐 있던데 뭐 할꺼에요 아 왜그래요 뭐 골라야 되요 아 어 안해봤어 튜토화에서 올려 고르는데 아 해봤죠 튜토해 멀티도 고른지 몰랐죠 아 연 바이올린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보니까 로빙 하고싶었는데 나 아까 윌리엄 아 딴 사람은 악렬이 이거 어때요 비비안 어때 비비안 그래 내가 비비안 할게 아 이거 뭐 같구나 노다 꺼내야죠 아 잠깐 안보아야 야야 아 싶어 광석체 직량 사십폴 주차하다 나쁜다 괜찮은거 같은데 에스에 비거 드가 없을 으 아 예시시 따로 있어요 에지 따로 있어 어디 건설비용 이랑 제작비용 시퍼 감소되면 아오 네 올리버 나 내가 올리버 할게 그럼 그럼 내가 비비안 할게 잠깐만 근데 자원을 넘겨줄 수가 있겠지 아마 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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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면 돼 볼틴 안해봐서 그럼 나는 어이 뭐야 이름이 창인데 창 들고 있네 뭐야 이름이 창인데 창 들고 있어 어 야 지수언니 벌써 일하고 있어 빨리 와 벌써 일하고 있어? 응 나 올리버로 들어간다 그럼 그럼 전 최대한 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거 하겠습니다 제가 비비안 할게요 안녕하세요 올리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비안입니다 다 도움이 되는 내가 아까 게임 튜토리얼 할 때 서쪽 북쪽 남쪽 이 부분 안되갖고 바보네 됐다 나는 나침반 돌릴 수 있는 줄 몰랐어 어 자 이게 뭔게임이냐면 이게 와일드에 이제 였나 이 게임이름이 응 와일드 와일데이 어 뭐 벌써 텐트 만들었어 뭐야 각자 텐트 있어요 각자 텐트 만드세요 아 잠깐만요 아 이거 협동 미션 아니였어요? 아이 그럼요 협동이요 협동이요 나 개인 개인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지금 조화가 있는거에요 균형님 때릴 수 있어 야 너 나 때리고 있는데? 아냐 아냐 미안해 미안해 몰라서 그랬어 아 죽어 나 하지마 너 나 발렌타인데이에 여자한테 때려지네 야 너 이리와 너 이리와 진짜 아유 아유 일단 저는 제 나름대로 나무와 바위를 캐서 상을 담아야되요 야 지금 딱 느끼만 봐도 저분들 도움을 기대 안해봐야 할게 맞겠죠 문소리 하시는거에요 어퍼컷 라프트 라이트 어퍼컷 다른 사람이 맞는 것도 다 되나? 님들 돌케에서 이거 안 돌패면 어후 야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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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하고 내꺼야 저 새끼야 오 매티지다 거쳐 나 오케이 나도 나도 만들 수 있다 근데 저거 같이하면 안돼 같이? 남의꺼 못쓴다 남의꺼 못써 남의꺼 못내려? 버려봐 아이템 아니 버리는건 되는데 작업장을 따로 못쓰네 남의꺼 아 정말? 아 뭐야 진짜? 진짜네 그치 뭐가 뭐가 안된다고? 남의 작업장을 샀어 작업장 하나로 공유가 안돼 응 이거 봐봐 이거 내꺼 아 진짜? 어 각자 작업장 써야되네 각자 써야되네 근데 여러분 텐트 어떻게 만들어요? 네? 텐트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이 돌팔매가 뭐야? 텐트요? 텐트 그냥 가서 파일로리가서 좋은거 못쓰는데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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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하하하하 ㅋㅋㅋㅋ 인덕 아!! 여기다 돌려 있다 뭐 봐봐 아 아 그럼 애초 이도 돌이 4 그토록 의도 다행이다 휴 아 텐트에서 일정 범위 범위를 못 벗어나는구나 작업장은 어쩜 말았다 이것도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잠깐만 야 떠오르 죽는다 어 또 배워 죽는다 어 5장 얼어 죽으면은 캠터 고고 죽는 데 어 주인하셔 저 잠수 5 5 여 어 또 또 터득 불 아 뭐 아 어 그니까 아 아 아 아 뭐 하나의 막힐 뭐 전체적으로 주는 평행 오파미오 좋으며 부서고 apprehven repeat 야 나무 없어 못둬 없나구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î 잠시만요 우리 같이해요 아 아 으 내 앞가림이 안될, 이게 왜이렇게 잔혹하지? 이리와, 이리와 나 지금 따뜻해졌더니 굶어죽게 생겼어 우리 먹을거 찾으러 다니자 그래야죠, 그래야죠 이게 막대기를 만들면 회불을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저 왼쪽에서 멧돼지 봤어요 멧돼지? 오, 잡으러 가자 빨리 막대기 갖고와, 나 무기가 없어 아니, 이 새끼 하는게 뭐야? 아, 이 새끼는 빨리, 나 길잡이 길잡이 여기에, 여기에 멧돼지 있어요 오른쪽에 노루도 있다 기절 죽여 아, 야 멧돼지가 나 때린다 어, 기절 좋아하기를 나 때리는거야, 아, 길형님 길형님 나 때리고 있어 지금 예? 아, 예, 죄송해요 멧돼지, 멧돼지인줄 알고 오, 좋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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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때려, 왜 때려 야, 나 피 없어 야, 템 주소, 템 주소 나 배고파 죽는다 형 죽었다고? 어, 이거 꽤나 가혹하네요 어, 바로 다 시작한다, 근데 아, 지수님 여기 시작할 때 통조림이 있다, 통조림이 다 먹었죠 아, 예, 맞아 시사 먹을 거 같아 이제 온기게 어디가냐 이런 거 또 복동 생존기 와입니다 아 아 야! 왜 내가 안 받을 수 없어? 이것도 협동의 일종 아닌가요? 야야! 쩔킹님 여기! 쩔킹님 여기! 이거 줄게!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텐떨고는 거 개 웃기네! 개 웃기네! 이거 이거! 아! 존나 얼탱이가 없네! 여기 여기! 여기! 쩔킹님 여기! 쩔킹님 여기! 쩔킹님! 쩔킹의 유산은 내가 잘 써야겠다! 어! 어! 뒤졌어! 내가 너의 그 죽음을 확대해야 전할게! 뭐야! 오! 살아있다! 쩔킹! 막대기 만들어야지 나도 이제! 빨리 독점, 독점 하자! 막대기! 아니! 우리 싸우는 왜 싸우는 거야! 우리 거! 야야야야야야야! 야! 왜 때려? 막대기! 왜 때렸는데! 형님? 다 내꺼야! 야! 이 새끼들아! 이 돌멩이 내꺼다! 어? 이 한정된 차원은 다 나의 것이라고! 어! 근데 무한한 것 같아! 안 없어져! 어! 그러니까 안 없어져! 아!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어! 아! 아! 망했어! 아! 망했어! 어! 드디어! 이제 내 능력이 빛을 발할 때가! 어! 여기다! 어!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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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뒤졌어! 최대한 최대한! 많이 켜야 돼! 많이 켜야 돼! 많이 켜서! 어! 혹시 아까 그 고기 어디 갔어요? 고기 제가 먹으면 좋대요? 고기 제가 먹으면 좋대요? 몇 대지? 다 먹었다고요? 그럼 우리 또 사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사냥 가야 돼! 길형님 나랑 사냥 갈래? 비즈오스다! 네! 지금 가죠! 지금 갔다 오자! 응! 갔다 오자! 버섯이라도 진짜! 어! 저기 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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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잡자! 어! 얘 빨라!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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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못 잡겠어! 도끼 도끼! 만만한 거! 그래! 그래! 얘 더 빠른데? 우리 잡을 수 있는 거 있겠네? 아! 못 잡는다 이거야! 저 내가 이제... 팔 같은 거 있어야 되나 봐! 노루 잡을게 노루! 야! 이리와! 아! 돼지가 제일 만만한데! 우리 길 잃는 거 아니야? 길형님? 응? 최대한 빨리 아! 저 돌아갈래요! 아하하! 야! 이거 잡았는 거 도와줘야 될 거냐! 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아! 아! 그렇다면! 캐릭터가! 캐릭터가 추워하고 있어! 아! 그러면 뭐! 그러네! 여기 템이 맞네! 이것저거! 저.. 사냥하고 있다 저기 옆에 무식하게 어? 무식하게 그걸 뛰어다니면서 잡으라고 하다니 정말 원시.. 원시답고만 뭐라고.. 아아아 나 목재 한꺼번에 아까 막지너보다 적어넣는게 아니구나 딱 집어넣을 때마다 회복된건줄 알았는데 딱 주위가 아 안해 안해 안잡아 안잡아 거지같은 돌아오세요. 우리 이따가 제작좀 하고 어차피 죽었다 살아나는거 무한이잖아요. 이것도 다크서울이네 저거 죽으세요. 괜찮아요 네. 일단 제작부터 열심히 해놓고 테마 어차피 떨구니깐 다른 사람이 먹고 아 또 굶어 죽을라그런다 이거 내가 버섯 가져왔거든요? 버섯 구워먹자 우리 어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한 번 봐봐요. 버섯 어떻게 생겼어? 이거 이거 다 구워지면 바닥으로 떨구거든요? 찜어먹으면 돼? 어? 버섯튀김이다 맞아맞아 그거 먹어 나 먹어볼래 오오오오 아 그러네 배고프잖아 아 계속 채집해야되나? 채집만 계속해야되나 이렇게? 나도 일 열심히 해야겠다 지금부터 빨리 일해야돼 나도 나도 채집해야지 아 근데 흠흠흠 저쪽에 우리 건너편 거기 가야되는거 아니야? 그 꼬리? 꼬리부분 아아 맞다 튜트리얼에서 거기도 가지 응 꼬리부분 가야되는거 아니야? 그쵸그쵸 그럼 아예 거처를 옮겨야되나 그쪽으로? 어 그래야되지 여기가 본진인가? 일단 저 도끼로 나무 엄청 캘게요 으흠 내가 도우를 캘게요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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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되디 이.. 다.. 다들 힘든 상황에서도 나만은 살아야 돼 뭐야 또 개신이 죽었어 어흐... 어흐.. 어디냐 너 진짜 어디냐 사진마다 진짜 어디냐 하늘나라 아니야? 일부러 혼자 죽었네 템 안떨글라고 으 아 몰래 몰래 걸고 죽을라고 왜 찾으러 가야지 아 그럼 따라서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뭐가 있을까 만들 수 있는게 음 스텝도 올릴 수가 있네 이건 몰랐는데 어 경험치 으 소식병 졸릴 수 있고 여기서 니다이 텐들어 음 어 졸려라 되겠다 나도 모르게 멀리서 죽어 버렸네 일단 협동이 라니까 으 아 뭐 덮여야 돼 아 아 도 나 또 도와도 나도 도 아 진짜 이거 이 근처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뭔가 불안해 그니까 그쵸 맨 밑에 있는 거를 다 채우고 가야겠네 근데 그 다음에 맨 위에 게 뭐야 저 하트는 뭐지? 이거 체력 한번 제가 달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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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막 사람도 먹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이 안 먹겠다고? 아 우리 좀 그러자고 좀 같이 도웁시다 좀 개인플레이션 좀 같이 좀 독도 합시다 맞아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도와드릴게요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하하하하 우리 같이 협동 없이 협동 레즈델티블를 보면 가족끼리 팔도 잘라먹고 그러던데 그래 맞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좀 먹을 수도 있지 용광로도 있네 저걸 하하하하 초고열 용광로가 있어 이거 무기도 아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얘들아 내 템 먹어 나의 유지를 이어라 하하하하 형 죽지마 안 돼 안돼 어디야 어디야 어디인데 어딘데 죽지마요 아니 때리지마 때리지마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나 왜 이렇게 안 죽어 operation 아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의 나의 템으로 나의 유지 를 처럼 하하하하 어 들어봐라 형을 잊지 않을 거야 아 아 텐테라 빨리 떨까 아 아 이거 텐트 텐트템만 떨어져더 텐트 때만 텐트 없는 대 그런거 하이피 나무랑 툴ện 와 아 이거 죽게 이거 이거 뭐 뭐야 이거 돌돋기 아 아우케 이렇게 이건 낭몸 거니까 아 있다가 이 근처 야이 근처 벌써 아마 변종 하고 있었던 것 퍼포먼저 벌써 황폐가 됐는데 도포서 먹었다고? 야 어디서! 여기다 여기! 빨리 태블들 말고 태블들고! 저런 모든 새끼들 지은이 죽지마요! 죽지마요! 사람이 죽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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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한 6개 이상하다? 영화에서 보면은 실제로 그런거 죽는 애들이 나 안 죽어! 아까요지마요! 승질내어 그러더라고 예민해져가지고 이거 우리가 나중에는 거처로 옮겨야겠다 그쵸? 그쵸? 나중에 거처로 옮겨야겠다 황무지대면은 일단 몸 좀 덮이고 작업장이 어디였지? 내꺼? 작업장 없어졌어 설마 눈에 쌓인건가? 설마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다 죽어서 없어진건가보다 죽어서 없어진건가보다 어 다 없어져 죽으면 건축물들을 다 없어져 아 진짜? 헐 그러니까 혼자 혼자 템 그거 뭐야 혼자 멀리서 먹지말라 흐어 아 와 이 새끼야 아니 용광로는 어떻게 뭐해? 용광로 만들어서 뭐하는거야? 광..광물을 광물을 업그레이받는데요 어 어 횃불을 들고 다니면 체온이 천천히 떨어진다네? 횃불 들고 다니래? 다닐 때 이제 알겠다 정말요? 그랬구나 이런 게임이었구나 아 정말 모르잖아 이제 알겠다 그럼 좀 주시죠 이정도 게임이잖아 완벽하게 이해했어 어 나 배고파 죽는다 나 배고파 죽는다 나 배고파 죽는다 어떡해 우리 근데 아파보혈에 아파 보이는 그즈고 진짜 wished 도리로 도리로 내가 썩은 고기의 시체만을 먹는 아깝군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아 아 알겠습니다 헌망 로고 올려 넘겨달라고? 진짜만 하죠 어 그럼 동물 어떻게 잡아 동물을 잡기가 힘든데? 왜 뼈가 같은거 먹기가 힘든데? 아 족버서 먹었다 아 족버서 먹었다 저거 배고파서 먹은거잖아 간다 이제 방현님 아이 그 템을 죽였을때 템을 떨고 죽어 그냥 다 유용한데 쓸거에요 믿을수가 있어야지 항상 죽어도 배부르게 내놓아야되 내꺼다 낡언데 뭐 먹어야지 아 똘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근데 동물이 안보이는데요? 동물이 동물아 어 빨라 있긴 있어요? 있어 있어 야 저거 내꺼다 야 나 피없어 야 지수님 지수님 피없다고요 피없다고 이 새끼야 야 거기 내꺼다 내꺼야 내가 구웠어 내꺼야 내가 구웠어 왜 나 내꺼기 아니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아 죽을 뻔했잖아 어 나무 캔다 이거 무서웠어 무서웠어 야 이거 너무 이거 하드코어하는데 게임이 아 이거 조금만 조금만 죽기가 너무 쉬워 아 님들아 아 님들아 저 노루 잡아라 어떻게겠어요 노루 노루 어 몽둥이를 못잡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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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없다 피없다 대박 와 대박 야 야 너는 다 때리지마라 야 야 똘킹아 어디서 죽었냐 어디서 죽었냐 똘킹아 야 똘킹아 에? 어디서 죽었냐고 조금만 할때마다 나미사 내놓으라고 아 나미사 태어나 태어나면 따라가야겠다 따라가서 죽이고 뺏어야지 피스 다 먹었는데 벌써 아 벌써 다 먹었는데 흠흠흠 아이씨 안 잡아지냐 아 뭐야 아 또 돌고끼 많이 쓰다보면은 망가지는구나 응 간져봐줘 아니 이거 근데 동물 잡기도 힘들어 원거리 좀 있어야 돼 뭐야 막대야 우리 다 날아가버려 집이 이게 우리 거처를 좀 옮기는게 어떨까요 그래 거처를 옮기는 것도 반대 그 비행선 꼬리쪽으로 비행선 꼬리쪽으로 한 번 가볼까 그럼 우리 한 번 가볼까요 우리 어 우리 지금 가보다 일단 나 일단 몸만 덮이고 나도 체온이 너무 낮아 나도 우리 몸을 덮이고 아침에 가자 차라리 아침에 그렇다 그래 그게 방법이야 응 그럼 고기 있어요 그때까지 버틸? 아니 우리 고기 없어 팀 시비에 있죠 어디 목 사람 내가 먹을거 야 야 이 새끼야 야 야 이러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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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어 어 뭐야 냠 방금 누가 고기를 가져왔어 어떤 놈이야 너냐 아 도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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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그스틱이하자 영법으로 넘는 게고 그러면은 아이고 못 버틸 텐데 나까지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바람에 나란에 으 으 뭐 좀 아 아 아 아 아 야 나도 모르게 그냥 나 가서 뛰어와서 죽게되는데? 가자! 야야 나 죽는다! 야야 큰 났어 어 나 큰 났다 힘 10원 큰 났어 형? 빨리 나와 큰 났잖아 형 나 일단 횃불 야야 야 니 때끼리 사오지마 야 전화하고 이 날씨 어디 갈라 그래 이 추운데 따라오지마 나 혼자 갈 때가 있어서 그래 형 어디가 같이가 따라오지말라 야 가자 우리 이제 가자 야 가다가 야 가다가 먹을 거 있으면 사냥 좀 하자 그래 야 가다가 왜 이렇게 안보이냐 오를따라 이 동쪽 맞지 이쪽으로 하고 야 도끼다 도끼 도끼 잡아 야 도끼 빨리 잡아 나 비영 사천문 나 비영 사천문 많이 써봤단 말이야 야 너로 빨리 빨리 너로 잡아 우리 자요 우리 제보도 나랑 정내 BONDI의 elshon 이동을 하고 Ari 음 아 둘이 돌아서 지을 수도 있어 저거 줄 걸어 영어 안쪽을 형 맞으세요 다 같이 왔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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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슨 hour 아 진짜 인가에 탈functing 하아아아 아 Mayor 수 거 아 내가 나한테 할 때 있죠 우리 점을 WO-2 배고파요 아니야 어 집이 다 어치는 욕 중이 뭐 들어가봐 못돌아졌어 아우 대박들 보기와의 아래에 정수 에 아님 밖에 늑대 여쭈게요 그래 뭐 어떡해 아 빼고tant 내 배 돌안 안 보이는데 오늘은 어디야 맵에 너네가 안보여 야 그거 나좀 줘 아 왜 때려 왜 그거 나좀 줘 여러분 어디세요 식량이야 식량 여러분 어디세요 지금 어 맞네 이거 어디세요 우리가 지금 동쪽이요 동쪽 나도 동쪽인데 아야 늑대다 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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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갔나보다 나가자 아아야 저기있다 야아 저기있네 늑대 야야 야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 두마리야 이거 어떡해 지수님 어디 계세요 여기서 때릴 수 있다 여기서 때릴 수 있다 아야 이거 늑대 때리는거야 늑대 때리는거야 늑대 때리는거야 늑대요 늑대요 늑대잖아 야 야 야 야 야 야 내꺼야 이 새끼들 아하하하 내꺼야 어디서 안보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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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하나 야 씹어 어 야 저 저기 있잖아 저기있다 야 늑대 잡아서 야 너희들 잡아서 야 그거 나야 그거 나야 나야 그거 나야 야 늑대 어디서 씹어 안보여 나무 때문에 어디서? 야 우리 따뜻하게 해야돼 따뜻하게 해야돼 야 버섯이다 버섯 아 나 비행기로 갈거야 몰라 너희들 안오라 어 야 약초도 얻었어 약초도 얻었어 길형님 길형님 이리와 약초도 얻었어 네네 저 여기있어요 이리와 이리와 저 여기있어요 고개 하나 줄까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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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줄까? 고개 줄까? 살려달라는데 어디있죠? 질 살려달래 어디있지? 어디있어? 어디있어? 어딨어? 어디있어? 그럼 일단 여기서 참은 천천히 해보자 바로 옆에 송생삽도 있었으니까 이거 먹어 기용이 이거 먹어 기용이 이거 먹어 저도 고기랑 버섯 구울게요 아 어디 뼈는 못 얻는데 아무래도 뼈 어떻게 얻는 거지? 힘이 20? 뼈 사냥하면 또 얻는 거 아닐까? 그 때 사냥하면 아닌데 아무리 죽여도 안 나오잖아 뼈는 고기만 나오고 버섯도 버섯도 먹어야지 흐흫 킴킴 기용 고기 어디갔어? 헉 좋은, 타슴 잡을 수 있는게 아닌데? 아 왜 다 님이 먹을라 그래 나도 하나 먹어야 해야겠다 가자 가자 우리 이동하자 힘이 20 어 어디로 갈까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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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을 수 있는 거 맞아? 인간의 힘으로? 누구를? 첫 심도에서 아 나 처음에 사람들 위치 다 알 수 있는 줄 알았고 아 맵으로 키가 좀 어떻게 적어 사람들 위치 모르네 홈페이지 보기 좋고 아까 지금 어디다 바바 바보셔야 버섯듯 버섯듯 다른 사람은 어디갔어? 다른 사람도 어디있어? 기념은 어? 다른 사람도 어디갔어 우리 몰라 이 녀석아 우리 둘만 담았구나 원래 이런 세계에는 주먹이 법이야 지금 날 주먹으로 편성?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 여기있다 지수님 잘 살아있는데? 잘 살아있구만 지수님 저 먹을거 가져왔어요 지수님 저 먹을거 가져왔어요 드세요 먹을거 없으시면 와 협동한다 보기좋다 야 너 어딨냐? 너 어딨냐? 여러분과 협동하고있어요 거짓말하지마 혼자 뭐하냐? 협동할까 기분이 좋네요 어디있지? 찾아야겠어 어휴 잠깐만 나도 여기 거쳐 만들고 나도 거쳐를 여기다 만들어야겠다 어 여기 근처에도 넓게 만들자 응 넓게 만들자 그리고 횃불도 여러개 놔야 될거같애 그니까 가까운게 좋을거같은데 됐어 뭐야 꼈어 오닥불 오닥불 어? 광석 뭐야 어? 어 야야 지수님 아까 버섯 꺼놓은거 다 어디갔어요 하나만 좀 주세요 하하하하 왜 비굴해 비굴비굴해 저거 내꺼였어 원래 내꺼라고 감사합니다 아 여기 박진 맛있네요 또 따로 따로 놀지 말고 어디는데 기력이 어디는데 너만 안하고있어요 그래 아 그래 너만 안하고있어요 몰랐네 니가 무슨 베지터야? 시X 혼자 혼자 할라그래 근데 지금 밤이란 말이야 밤이란 어쩔 수 없어 야 이거 근데 배가 없지 이쪽에 바위 없어요 악년이? 여기 바위 여깄어 여기 어디? 아 나 바위 좀 갖고 갈게 바로.. 좋네 바로 뒤에 어 등보다 더 하아.. 아 나 배불러서 이거.. 길 형님 추워 추워 뭐야 이거 어떻게 들어왔어? 이했다 이했다 이거 우리집이야 우리집이야 어 뭐야 길 형님 우리집이야 이거 못들어가는데? 우리집이니까 길 형님 집이 여기있잖아 어 꺼진다 바람 뭐야 길 형님 집이 여기있잖아 야 야 어 뭐야 야 불 꺼졌어요 헉 어떡해 바람 엄청 부는데 이거? 이거 추워 길 형님 들어와 들어와 어 들어와 당연하지 우리집이니까 그랬던다고 야 이 새끼야 왜 두러기로 하라 했어 아 여기 우리집 못들어가나 이거? 어떻게 해 야 어 야 야 악년уль 악년이 집 어떻게 만들었냐 야 이 시 nuo 사람 살려 살려줘 어 됐다 떨어져 불Janvor 바람 치셨다 어 야 진짜 저거 개무섭다 바람 나이도가 좀 있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 집 어떻게 만들었어요? 거쳐 업그레이드하면 돼? 어 업그레이드하면 돼 나무랑 바위가 있으면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나 몰랐어 이건 나 계속 텐트만 써야 되는 줄 알았네 여러분 뼈 나온 바 말았어요 뼈 나온 바 말았어 스킬 찍어야 돼요 스킬 찍어야 돼 텐트에서 야야씨 나 왜 저거 왜 이렇게 체온이 빨리 떨어지지? 아 아 길령님 내가 뭐 만들어줄게 만들어줄게 기다려봐 네네 이거 이거 나막신 어 나막신 신어 신어 오 나이스 나이스 레어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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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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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념님 배장장이세요? 바람 또 온다 안 돼! 님들 어디에요? 같이에요 아하하하하하 나도 일단 집 들어가야겠는데 아 X됐다 닉댄가 마을사람들 도와주세요 아니 양념님 집 어떻게 들어가요? 집에 그냥 집 클릭하면 돼 아 이거 들어간거야 이게? 거쳐라고 뜨면 클릭한거에요? 그렇죠 마을사람들 도와주세요 나 여기서도 죽을거 같아 근데 버텨다오 제발 내 몸아 네모아 아하하 라이터 저렇게 피네 아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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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어떡하면요 웃음 이 촛불을 보면은 우리 가족들이 생각나요 무슨 소리야 지금 엄마도 생각나고 아빠도 생각나고 지금 마지막으로 악념이 드리고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hoo 이거 뭔데요? 아하하하하하 안돼! 기념기 아 뭐 이렇게 먹을 게 많아? 아 진짜 두껍쳐 차라리 함께 들은 게임들에 뭐 이렇게 뭐 먹을 게 많네 아 뭐야 토킹도 죽었네 야! 야 토킹아 안녕! 네 반가워요 야 야 바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나무랑 바위가 없냐 근처에 방금 시작했는데 아 뭐야 이거 뭔 게임이야? 어떻게 하는 거야? 템이 하나도 없냐 뭐야 근처에 자원이 하나도 없어 아 뭐야 이거 아 씨이바네 자원 야 어딨어 잠깐만 저거 따라가야겠다 야 이거 어떡해 왜 잃었어? 아 뭐야 소리 한개도 없어 님들 아 일단 나가 걸로 다시 가자 이쪽으로 와 내가 줄게 템 줄게 다시 갈게요 와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게 뭐야 헐 이거 내가 죽여야 돼 죽는 순간 헐 템은 떨구잖아 그래도 템만 떨구지 어 다 죽었어 왜 이거 진짜 죽으면 안 돼 진짜 이거 오래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게임이구나 이거 이 게임이 진짜 저 가는 동안 버섯 좀 많이 가져갈게요 지금 버섯 두개 먹었어 오시면 나막신이랑 다 드릴게 키호키 근데 어디죠? 왜? 왜왜왜왜 메베? 저기로 와 오 일로와 이쪽으로 와 어디? 메베 화톱불 안보여? 어 여기 있던 자리인데 여기가 어 여기다 여기 맞죠? 어어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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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저 버섯 저 버섯 가져왔어요 두개 가져왔다 남신 저기 뒤에 저 돌 옆에 아니 이런 세상에 저 버섯 가져왔어요 이것도 이것도 저처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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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네 저 버섯 하나 좋아з는데요 아 좋아 아 exposed ptic 윽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저기 왜냐면은 발전기가 저기있어 발전기 데리러 가야되나? 가자 가자 그러면 우리쪽으로 와요 일단 우리쪽으로 오면은 같이 가자 나도 여기서 이게 다 힘을 안 합쳐서 그런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니까 이게 오자야 뭐라고 했잖아요 뭔지 새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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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플레이어십니까 정말 오자마자 그냥 죽이자 저 지금 큰일났어요 왜왜왜왜 어 일단 버섯 다 어디갔어 어? 근데 이거 살아나는 장소 못바꿔요? 앙현님 어 인육이다 인육 내가 식량차 가져올게요 인육은 뭐야 지수언니 죄송하지만 식량 없으세요? 식량 실례합니다 가서 버섯 가져와 아니 근데 이거 살아나는 위치 못바꿔요? 못바꾸지 않을까? 몰라요? 어 못바꾸나 뭐야 무조건 저기서 태어나나봐 와아 너무 어렵다 여기 진짜 죽음 뒤엉 한순간 끝나는거 아냐 그치 그나마 내가 횃불 가지고 가서 내가 먹을걸 구해올게 조금만 기다려 네 저 바위나 좀 캐고 있을게요 알았어 알았어 근데 우리 다시 시작하면 더 잘할 수 있을거 같지 않아? 다시 시작할까 우리? 아니야 지금도 괜찮아 뭐 자원이 없는것도 아니잖아 어? 아 여기 아까 그 꼴이구나 자 갔다와 충성 나 뭐 20개 충성 빠라빠밤 진짜 내가 이번에 파밍파밍해서 는데 죽인다 빠라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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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와서 나 까먹지 말고 나 지금 지수님이랑 있는데 자 갔다와 아 지수언니랑? 그럼 뭐 코앞이네 뭐 이거 누구야 길룡형이네 야 이 게임이 이해를 많이 해야되네 한번 죽으면 끝나 다 사라지네 그리고 초반에 빨리빨리 해야돼 그니까 이게 식량없어가지고 뭐든지 빨리빨리 움직여야돼 음 여유가 없어 아 돌팔매란게 있네 이걸란거구나 어 씨X 바위다 찾았다 아 바위가 왜이렇게 없는거야 나무를 많은데 그니까 바위가 없네 아이좀서 좀 말해줘요 나 찾았소 찾았소 아 믿긴있네 아그래요 하아 나 진짜 아악 어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저어기 멀리서 저어기 멀리서 야 그렇다면 너는 이용가치가 없다 뭐라? 뭐라고 아하하핰 제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거 협동하라고 이케 만들어 놓은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봤을땐 두드루 죽으면 인형 먹으라고! 네! 사람똥이 아니라 인형을 하라고 만든겁니다 제가 열심히 보러가겠습니다 여긴 이제 내 집이야 선생님들 선생님들 아 또 추워 돌팔미로 동물을 잡으면 되는구나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알았다, 진짜 알았다 모르겠어요 근데 스톱먹는데 때리면 선생님 제가 여기에 자리를 잡아도 될까요? 네 여기 니모집 아니에요 원래? 아 예 맞.. 어 우리집 아닌데? 저랑 지수님 집인데 어? 균형님 이거 균형님 집이야? 이거 균형님 집이야? 아니요 여기 제 집 없는데 어? 아 집을 깔아! 하나 지수님 하나 집을 깔아! 여러분 여러분 집 어딘데요? 아니 이거 좀 맞게임 말도 안되는게 거쳐 하나밖에 건설 못해 아니 이쪽으로 와 당연하지 거쳐 하나만 잡지 그럼 어? 거쳐 두개 세개 할 수 있게 해 놔야지 균형님 균형님 사냥하러 가자 잠깐만요 저 야 바위 바위 냅둬라 아 내꺼다 내꺼다 먹을 거 없어요? 어 버섯 하나 있어요 하나만요 알았어요 여기여기여기여기 바랄때는 엄청 굳이굳이해 제발요 이거 이거 안 익힌거잖아 안 익힌거잖아 이 멍청아 아 그냥 익혀 먹던가 이거 익혀 먹어야겠다 이 마을은 미쳤어 아 나 정말 돌아버리겠네 이거 아니 이거 무슨 동물 잡으러 갈라면 체온이 모자로고 체온이 올라가니까 배고파 죽을려고 그러고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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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지됐어 식량이 없어도 이제 와 글란네 내가 우리가 담당을 정하자 이리와봐 담당? 응 근데 그 담당 일을 똑바로 못하면은 어떡합니까 돌팔매질 해야지 그러면 돌팔매질 해야지 돌팔매질 해야지 그중에 한 명이라도 일을 잘못하면 다 죽어야 되고 특히 식량담당 그러니까 식량담당이 솔직히 식량담당은 몇명 가야돼 이거 진짜 하나라도 잘못하면 다 죽어 그러니까 너무 잔혹해 여기도 모닥불라갔다 님들 먹을거 하나만 저항은 뭐야 먹을거 하나만 여기 오른쪽에 토끼 있어요 토끼 어디어디? 여기 여기 언덕 위에 못 올라가나 이거? 이야 안올라가지나? 아 못올라가나? 아 못올라가나? 못올라가나 어 열매있어 양네임 이거 이거 따세요 이거 어떻게 따 저거? 어 못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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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됐다 야 근데 나도 배고프 어 올라갈수있어 토끼 토끼 잡았다 야 일로와 이 새끼야 아니 이걸 잡아서 언제 구워먹어? 지금 비어 배고파 죽을라 그러네 아니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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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용기 위로 근데 저 피없는데 나 배고파 이리와 이리와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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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밖에 없잖아 열매 어 안돼 버섯 있어 버섯 자 이거 구워먹어요? 있어 있어 음 그거 먹어 와 미쳤다 이거 어떻게 안죽어 이거 진짜 어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니 이거 무기 우리가 무기를 너무 업그레이드를 안해 아니 무기가 문제가 아니야 야 너무 배고파지 금방 배고파 이렇게 무시발 아 맞아 벌신들었나 이거 배고픈거 먹을게 좀 많이 없어 맞아 아 진짜 안죽을 수가 없네 이게 게임이 괜히 무한대로 사랑하게 만든게 아닐거에요 맞아 아니 이거 진짜 너무 배고픈게 굶주려 있어 많이 죽으니까 많이 사랑하게 한거야 계속 어 식량 식량 그러면 여러분 식량이 많이 힘들죠 그쵸 응응응 그러니까 제가 그럼 식량만 그러면은 진짜 식량만 진짜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 식량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새로운 마을있잖아 그쪽에 음 어 이쪽으로 어 뭐야 어 젠장 또 식량 또 또 나 잠깐 버섯이랑 싸지러 가야겠다 흐흫 반대로 갔다 흐흐흫 흐흐흫 아 어떡해 배고파 배고파 내가 좋은방법이 생각났는데 한 사람이 그냥 죽으면서 자원 캐고 그 자원을 그냥 떨구는거야 흐흐흫 그럼 자원은 모자랄 일이 없겠지 계속 그럼 그 한 사람은 누가하는데 그 한 사람은 누가할래 똘킹 똘킹 똘킹이 할거야 아 그건 당연히 그러면 자원에서 진짜 안 모자랄거야 만약 그렇게 하면 계속 자원 누가 담아나고 아 또 죽었네 이거 또 죽었어? 추워 죽었어 이제 근데 그렇게 해야될거 같애 아 이게 뭐야 너무 어려워 난이도가 좀 있긴하다 이거 내가 봤을때 돌팔매지를 해야돼 돌팔매가 없으면 멧돼지다 멧돼지 이녀석 plk 기 Kevin 공격받아 그거 조심해 네 저 몰랐어요 1대1 up 기명응, 기명응 이리와 안돼 야 내 몸이 그렇게도 먹고 싶으냐?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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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기절할게 저거 잡으세요 멧돼지도 갖고 왔고 내 아이템도 갖고 왔어 죽었는데요? 게임이 보니까 진짜 죽으면 안돼 죽으면은 스킬포인트 다 날아가 맞아 스킬포인트가 날아가 이게 와 게임 진짜 어렵다 다시 갈게요 근데 진짜 식량 담당이 있다고 해서도 그 사람이 계속 자기가 다 먹게 될 것 같은데 피어 아이 씨바 어떻게 가 이거 너무 추워 추워 죽는다 이제 빨리 해가 떠야돼 야 이거 나무 안 자라 이거 한번 발목 가면은 그런거 같애 아 추워 죽었다 해가 안떠 어 안돼 오케이 막대기 해가 떤다 조금만 더 아 아 뭔 소리야 내가 죽는 소리 아니 이거 너무 어렵잖아 진짜 너무 어려워 일단 제가 제가 그러면은 노가다 담당하시면 제가 자원 진짜 엄청나게 캐올게요 와 빠진다 이거 진짜 제가 자원을 엄청나게 캐올테니까 그 자원으로 빠르게 건설하세요 어때요 아 아니면 그리고 채집도 제대로 꼭 해야돼 우리 발전기를 먼저 돌려야되는데 저 저 저 저기 맵 위에 맨 위에 모닥도 보여요 미니맵 눌러서 뭐야 이거 아이템 오케오케 맨 위에 있는거 저기 멀리 있는거 아 길령님 길령님 그거 내가 죽어서 버린거거든 그거 죽어가지고 좀 해요 내가 죽었거든 오케이 오케이 나 뭔가 했다 이거 바닥에 막 엄청 쌓여있어서 맞아요 이거 다 내꺼야 야 진짜 어렵다 게임 게임이 좀 난이도가 있네 이게 진짜 하이템 어떻게 하이템 어떻게 버렸죠 어 그 오른쪽 키 아 다 놔주시는거에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옆에 바위도 있고 바위 없나 아 바위 왜 바위가 왜케 없어 여기도 있다 바위 어 파밍 많이 했다 너무 어렵다 게임이 일단 텐트 만들고 빠르게 빠르게 할게요 이제 좋아 나무 이제 악년님 악년님 나무 악년님 나무 만다 돌만 오케이 돌여개서 질령이 어디가 돌여개서 돌 돌이 여기도 있어 돌 아 그래? 자 나 돌멩이 좀 줘요 돌멩이 필요해 나 많이 있어 나 엄청 많아 나 100개 넘게 있어 나 진짜 왜케 어렵냐 나무 많아요 지금 저 네 많아요 80개 있어 나무 좀 여기 나 죽겠다 내가 많은 것도 다 없었잖아 근데 여러분 어디 계세요? 저희 가운데 느낌표 기준으로 어 어 느낌표 기준으로 왼쪽이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오른쪽 주칸 지수님은 저기 지수님한테 가야지 그러면 어후 지수님 잘 안죽어 뭐야 불 자꾸 꺼져 왜 지수님 잘 사 사주세요 아 뭐야 느낌표 1칸이라고? 뭐 오른쪽 2칸이라메 이거 아냐? 나무 키야겠다 나무 어 뭐야 여기 비행기 있어 어? 아 아 이거 모닥불러 이거 모닥불러 여러분 어 뭐 비행기 터진거가 모닥불러 사용이 돼요 정말? 영원히 영원히 안 꺼지는 헐 아 근데 그 그 주변에 자원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새로운 비행기를 발견했어요 어? 비행기 꼬리 아 비행기 꼬리는 아까부터 아까부터 발견했지 우리가 그니까 거기서 여기 사면 되잖아 응 일단 빠르게 빠르게 건설을 계속하자 여기서 살아야지 이제 아 진짜 쟤 쟤 죽지 말자 이제 와 진짜 내 인생 여기서 시작된다 아 나도 죽기 싫어 너무 많이 죽었어 싫어 어 아 식량 식량 먹을 거 오케이 여기 있다 인육 인육이라도 먹자 길영님 네 우리 저 있어요 제 거쳐있어요 네 우리 내가 돌파매를 만들테니까 뭐 잡으러 가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저 뭐할까요 됐다 아 이렇게 몇개 되고 먹던거 좀 먹고 내가 내가 아 오케이 이제 이 했다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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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식량키로 가야되나 이거 와 식량 바로 찾으러 가야되고 일단 나 먹자 버터 업그레이드하고 버터 업그레이드하고 버터 업그레이드하고 지특길 졸라 어렵다 게임에 난이도가 용광 용 용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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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필요하죠 이거 광석을 얻으면 광석을 거기다 하면 된다는데요 응 그리고 작업장 다 해보자 여러분 저는 어 어디에 있는지 이거 말로 설명 느낌표 왼쪽 위에 지금 느낌표 왼쪽 위에 한번 와보세요 아니 나 지금 바빠 살아남아야돼 오 우리 바빠 어 죽게 생겼어 어 악년님 뭐 여기 열매 열매 열매? 어디? 버섯도 있어 길용이형 혹시 버섯 필요해요? 저 밑에 저 밑에 떨어졌다 아니요 저 고기 두개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렇게 던져주시네 아하하하 아니 던질 수 밖에 없는거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그냥 야 진짜 꼭 살아남는다 이번에 진짜 와 나도 나도 어떻게든 상당히 진짜 이번 나 이번생에 영어 진짜 제대로 살거야 나 제대로 진짜 한 번 알았어 근데 식량이 개모잘라 똑바로 살아야지 집도 밤이라서 또 식량 걸어가기도 힘든데 밤이 둘나 힘들어 보니까 밤이 체온이 떨어지잖아 음 신경을 걸어가기가 힘들어 맞죠 미리 구현해야지 밤을 잘 버텨야돼 불 꺼졌다 아 젠장 불 표석 꺼지는거야 어 뭐야 업그레이드 왜 안돼 아 나무 35개 오구나 나무 둘일까요? 얼마 없지만 아니요 됐어요 됐어요 스킬포인트 찍으라고? 찍는게 좋아 어 집에 찍어야 돼요 이거 꼭 찍어야 돼 이거 꼭 찍는게 좋을거야 음 꼭 찍어야 돼 꼭 찍어야 돼 필수야 필수 길형님 모닥불에 한꺼번에 나무를 많이 넣어놔 아 스토끼인데 잡아야되는데 저거 음 이렇게 양형님 뭐라고요? 나무를 많이 넣어놔요 어 모닥불에 어 그러면 오래가 많이 넣어놓을수도 있어요? 어 오래가던데요? 아 그래 그런게 있어? 됐다 어어 살아라 살고싶어 아 짐싸기란 이건가? 네 짐싸기가 아 자기가 있다 이사갈수 있어? 아 아 자기가 있네 그래 이사갈수 있어 어 텐션을 자기 누르면 2분동안 가만히있어 그냥 허기랑 체온이 유지된데 어 자는데 왜 나무가 필요하죠 대체 근데 가만히 있어야돼 그동안 하하하하 맞아 그동안 가만히 있어야돼 하하하하 리얼생존이야 진짜 리얼생존게임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아니 이게 말인데? 하하하하 잠깐만 일단 몸좀 덮으자 날 밝아지는거 같은데 날 밝아지는거 그니까요 폭풍오면은 자는게 맞는거 같네 폭풍오면 자야겠네 아 근데 그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어떻게 폭풍 폭풍 다치면 돼 하하하하 와 쩐다 오케오케 나 일어나자 뭐야 나무가보도 왜 벗었지? 보고있었네 와 진짜 쩐다 배고파 죽은데 이쪽에 있으면 빨리 가야돼 빨리 찾아야 돼 식량 너무 배고파 안돼 뿅죽어 이러다가 빨빨빨빨 가야돼 빨빨빨빨 안돼 안돼 어떡해 어떡해 이거 어 야 근데 아 이거 나무 왜이렇게 빨리 쓰러져 이거 semanas 어 어 토끼 잡으라고 만든거有一 진짜 이거 나 이거 어떡하니 왜예요 나 이거 어떻게 어떻게 올라가 이거 점프 없죠 이거 시술저항인데 잠깐만 앗 아 나 나 나 자원 uniqu conquered 자원 파밍만이 살길 파밍만이 살길이다 파밍 안하면 미래가 없어 오케이 어 잡아왔다 토끼고기 돌팔매질로 잡았어 이거 점프 없지 악재님 죽어요? 이거 점프 없어 먹을거 없어? 아니아니 이거 밑으로 떨어졌어 어딨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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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안돼요 죽어요 죽어 악연님 행운을 빌어요 개 나쁜새끼야 파이팅입니다 어떡해 저거 저거 아이템도 심지어 못줬잖아 야 아이템 나한테 던져 아 아파 아 아니다 동굴 같은거 있나? 어 그러네 동굴 있어요 안에? 동굴 있어? 어떻게 나와? 이거 밑으로 쭉 가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고기랑 약초다 어 됐다 됐다 가서 또 고기 구워 먹자 이거 약초는 어떻게 해? 몰라요 저도 약초 갖고는 있는데 안 써봤어요 살았어 살았어 길룡유다 살았어 오케이 오케이 먹을거 있어요? 어 없어요 없어요 아니 먹을거 여기다 이 먹을거 줄라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아 야호 오 거기 어디서 나셨어요? 잠깐만 몰라 바로 옆에 노루 있던데 여기 하나 더 있다 대박 아이야 뭔 작업장이야 거기 겁나 많이 잡아준다고? 어딨는데 우리가 서로 어딨는지도 잘 몰라 지금 보면 맞아 맞아요 지금 틈이 없어요 틈이 진짜 너무 아바게 게임이 이게 불러 속박해 아하하하하하 아이소 생전이라는게 이렇게 시간이 시험을 잡았는지 몰랐어 아니 무슨 아 배가 이렇게 한거 야 이거 진짜 사람 는거보다 이게 더 어렵겠죠 내가 지금 비행기 조난한거 같아 이제 졸라 배고파해 하하하하 어 실제보다 이게 더 가옥해 왜 이렇게 가옥해 이거 와 진짜 힘들어 어 노루가 어디갔지? 아까 내가 잡던게 있었는데 어후 오케이 나무 나무 좀 캐야겠.. 나무 있으니까 다음은 스킬이라도 먹을까? 스킬? 노루가 어디갔지? 내가 잡던게 있었는데 아 내가 찾았다 야아 진짜 이 게임 졸라 힘들다 예 그러네 이렇게 스킬 찍을 수 있네 그러네 어 나 뭐야 나 왜 구기 날걸어 먹었어 아까 구워먹으면 되지 아까 구워먹었는데 왜 날걸어 먹었냐 딴거 눌렀었나봐 밤 된다 빨리 채집 여러분 밤 되요 해외가저요 빨리 채집하세요 지수님 배불러 돌아가시겠다고요? 우와 어? 뷔페였어? 여기 이 상황에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무슨 소리야 아 야 가지마 야 근데 폭풍이 좀 안온다 아까는 폭풍 계속 오더니 아까는 폭풍 계속 오더니 이제 안오네 폭풍이 어 더 없나 상자 표지판 표지판은 왜 필요한거야 저거 필요 없는거 같은데 용광로 용광로에 불 지펴봐 뭐 할 수 있냐 여기서 광석 60개 용광로에서 광석 60개를 구울 수 있어 구우면 뭐 나오나봐 나 좀 구웁고 있어요 음 밤 11시밖에 안됐어 어떡해 어 잠깐만 나 그냥 나 그냥 여기서 자기 하는 자는게 낫겠어 아 말도 안돼 아 지영 자는게 낫지 형 어 나 자겠다 자야겠다 지지겠다 진짜 아 지영 어 지금 밤인데 어떻게 이거를 잘게요 유지라도 해야겠어 아 어디야 아 나 죽어 아핳하핳 나 죽어 늑대 두마리 잡았다고? 어? 예? 어떻게요? 뭐야, 토끼 도새 한 번도 안 걸렸어? 아니, 생존의 신님께서 생존의 신님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팁 좀 어, 잘래! 토끼 도새 한 번도 안 걸렸어, 더 빨리 자자! 어, 짐 새겨버렸네? 아, 나 짐 잤어 큰, 큰일 났어 왜 안 만들어? 왜 안 만들어? 지소 언니, 어떤 책이야? 어, 나 왜 안 만들어? 낭비라뇨, 지금 살아남는건데 지소 언니, 어디야? 아이, 뭐야, 왜 이래? 뭐야, 이거 자고 있는 상태에서 맵도 못 보네 아, 나 또 죽겠다 어어어어, 배고파! 자, 자는 게 낫다, 안타니까 아, 배고픈데 자야 돼, 배고플 때 자는 게 제일 서럽단 말이야 아, 이거 생존 게임이, 씨발, 이렇게 힘들어 이거 누구야, 옆에? 안그림인가? 에? 옆에 누구야, 지수님이 지금 매니저 없어서 그러는데, 지수님이 원래 하는데 왜 이렇게 밴할 사람이 많냐, 밴해야겠다 나, 태진창 관리 좀 할게요, 지금 자는 동안에 옷 만들어야 된다고, 옷? 알았어, 한번 만들어 볼게 일단 나 자고 좀 깰게요 웨이크업하고, 그 다음에 옷 좀 만들게요 와, 진짜 너무 헤리다 그리고 짐 싸고, 저 이동 좀 해야겠어 답도 없어, 무슨 이제 슬슬 주의한 자원 떨어져 가니까 어두워, 어두워 그니까, 어떻게 다른 게임 하는 거 지금 어떻게 지금 배가 불러, 말이 안 돼 지수님 혹시, 저희 모르게 뭐 트레이너 구해오셨나요? 하하하하 말이 안 되는데 요저거 지수님이야 저거? 나야 오른쪽에 너야? 어, 어 좋댔다, 이제 바람이 안 되니? 아니요, 네, 한, 한 번 죽었어요 헐 님 집이 어딘지 몰라요 매입으로 말, 매입으로 말해줘야 돼 야 뭐야, 야 또 잘 수 있다 야 무한으로 잘 수 있는데? 아 진지야? 하하하하 겨울 잠잘 수 있어? 왜 난 자기가 안 되냐? 어, 저, 저, 저 지수님이 고기 배달 좀 해주세요 하하하하 제발 배달 좀 해주세요, 여기 배달 좀 해주세요 어, 자니까 좋네 하하하하 자, 자니까 허기 안 떨어지고 허기 안 떨어지고 생명의 안 떨어지고 추위 안 떨어지고 하하하하 나도 한숨 더 자야겠다 이거 지금 답이 없다 어, 이거 자원만 있으면 잘 수 있어 자원만 있으면은 자원만 있으려면 나무를 100개 모으고 한 3시간 자는 거 어때? 하하하하 어, 좋은 생각인 거 같아 지금 폭풍 오잖아 악년이 왜 나와야 지금? 폭풍인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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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자원이 없어 하하하하 자원 없어? 응 빨리 캐서, 캐서 들어가도 돼 어, 구멍 죽어 지수님 빨리 와주세요 저 죽어요 하하하하 저 죽어요 하하하하 진짜 존안잖아 진짜 존안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수도 없어 느낌표 근처에요 느낌표 근처 원래 이런 어, 악년이 에 나 죽어요 한 번 더 돌아가시겠... 한 번 더 돌아가시겠는데? 하하하하 자고 일어나면은 어 토끼 잡혀 있겠지? 토끼가 있겠지? 바람에 나아라 바람에 나아라 하하하하 내 아이템 죽고 있나보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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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다른 사람의 희생은 언제나 눈물이 없지 저 항상 타인이 희생할 때 그걸 보고 가장 감명 받거든요 하하하하 잘 쓰겠습니다 하하하하 진짜 matching 하하하하 어딨냐 하하하하 가위나 바위파위 가위나 하하하하 廖 희생말 뭐 토끼도 안걸렸어 와 감사합니다 아 죽으면 안돼 지수님 빨리 와주세요 아 뭐야 짐 싸면은 야 텐트밖에 못갖고 와 잠 못자 잠 언제까지 잘 수 있어 잠 못자 이제 나 이제 못자 그 자원이 없어서 그래 지수님인가 저거? 지수님이니까 지금 비행기 온거 지수님이니까 빨리 바닥에 고이 끌어주세요 빨리 먹지말고 아아악 죽었어 와 아이템 어 나 근데 이제 감 잡은거 같아 나 이제 좀 할만한데 아 ㅈㄴ 싫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아 좋았어 어 저 이제 할만한데요 어 왜 죽었지 연애다가 아무도 안 눌렀는데 이게 또 좋았어 이 게임이 초반에 무조건 장원을 많이 모아놓고 시작을 해야되네 맞아맞아 안그러면 여유가 안생겨 와 답없는데 답이 없는데 그냥 또 죽었어 와 진짜 어떻게 안죽고 버티네 이 게임을 아 제일 중요한게 식량이야 식량 없어 진짜 그냥 없어 여기서 어 약초다 약초는 약초도 먹는건가 먹어볼까 약초는 먹는게 아니네 또 뭐 조합하는건가 와아 진짜 몇번째 죽는거야 오일 버텼는데 오일 어 클라이 버텼네 안녕하세요 어 이거 뭐야 이거 펜스 어 이거 뭐야 이거 어디야 어 게임이 나이 너무 문제있는데 진짜 이거 네베 끝인가 어 아 늑대다 아 씨 아 젠장 제발 멧돼지가 도와줘 멧돼지가 왜 도와줘 야 멧돼지가 나 땡냐고 아 근데 태움 다 없어졌어 왜 또 태움 다 어디갔어 나 죽었을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씨발놈들아 야 나 죽는다 죽는다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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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혼자있지 아 어디갔어 내템 아 사람 살려 씨발 여기 뭐야 광산같은데 뭐하고있어? 어 사람 살려 와 답없다는데 게임 진짜 이거 아 너무 어려워 먹을게 없는데 아 생각도 못했네 이런 게임인지는 어 여긴 뭐야 대체 또 봐됐어요 또 아 진짜 X같다 게임 아 여긴 뭐야 잠깐만 일단 여기다가 그 게임 많이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을거 아니야 저 누구야 저거 악례님이네 내 옆에 님이 와요 잠깐만요 저 좀 사야겠어요 지금 큰일났어 나 죽나 뒤진다 지라고 배고프 배고픈데 생략 없어서 돌도 없어 돌도 여기있어 내가 돌 아까 졸라맞게 난 둘 다 어디였어 아깐 80개 넘게 100개 넘게 캐는데 100개 넘게 캐는데 나 아니야 그거 나 아니야 여기여기 여기있어 이거 여기있어 아까 내가 돌 분명 100개 넘게 캐는데 아 이거 다시 시작하는게 어때 그게 좋은생각인거 같은데 그 이대로 이대로 너무 높였는데 지금 잘할 수 있을거 같지않아 아 근데 별로 다른거 없을거 같애 근데 생각에 아까랑 다를거 같은데 지금 그래도 좀 약간 손에 재주가 생겨서 악례님이랑 같이 살아야겠다 짐 싸와야해요 저 짐짐 짐 싸올게 아 누가 저거 저거 먹을것좀 갖다주세요 아 그리고 어디야 대체 불쌍한 자요 여기건 발전소 같은데 있어요 발전소 짐 싸죠 에너지 봐 아 좋은생각이야 내가 돌파 매지를 할테니까 당신이 때려잡아 아 뭐 정모를 에너지 먹었고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해보니까 잘 안되더라 이게 사람이 좀 많으면 진짜 게임 진짜 늘다 괜찮은데 진짜 자 그냥 자는게 답이야 자야 진짜 자 그냥 자는게 제일 짱이야 잠이 답이다 잠이 답이야 역시 잠이 뭐야 잠이 뭐야 잠이 약초 이런거 다 필요없어 잠이 뭐야 또 굶어 죽을거 같애 배고픔 반이잖아 위험한거 굉장히 위험한거야 빨간색 대면은 이미 죽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죽은거야 저거 아 아 덫은 자동 잡힌게 아니라고 아침인데 이제 아 멧돼지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이거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래요 응? 뭐가요? 아 덫이 덫이 그거래요 자동으로 잡는 여기 뭐야 악령이 옆에 멧돼지있다 멧돼지 잡자 저거 어디어디어디 내가 돌파에 와라 살아남아야돼 살아남아야돼 몸을 덮여야돼 죽여 나는 늑대다 저기 어 나 피가 없다 도끼를 이치로 던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뭐야 짜장나는게 늑대 먹고 싶은데 늑대는 쎄고 토끼는 빠르고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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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하게 잡히는게 없어 고기 고기 구워줘요 고기 가자 가자 나 배고프다 와... 진짜 게임이 좀 올라 힘드네 그래 이렇게 둘이서 둘이서 해야 돼 그러니까 혼자는 이거 힘들어 차라리 둘이나 맞아 맞아 여길 오라고 여기가 어디에요? 주스님 어디데요? 빨리 아뇨 빨리 고기 구워줘요 여기 여기 공이 위에 있어 못아버려서 이거면 떨어질거야 떨어졌다 주스님 지금 어디에요 맵에서 느낌표 바로 왼쪽 느낌표가 어디야? 그렇게 멀지 않네 우리 다 아 저기 네 느낌표 왼쪽 난 좀 뭔데? 어쩌다 여기 앉았지? 아 근데 그거 뭐야 우리 스토리도 진행 못하고 있어 발전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어 우리 아 뭐야 아! 그냥 살지도 못하고 있어 우리 길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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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낙사했어 이씨 하하하하 세상에 유저히 졸려서 우리 집 낮으니까 또기님 여기 맞지? 외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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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물어봐 돌판매 나와더니 빨리 와 나 돌판매 나와봐 빨리 와 야야 야 아 잠깐 왜 있다가 짜렁 때 쩔 로 지스민 인데로 가야겠다 나 좀 여기서 여기서 못쒅야겠어 아 지금 20 Expo 나가야 돼 진짜 아니 어디에요 어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내가 잡았어 어 자꾸 혼자 잡았어 지스민 저 저 먹여 살려주세요 어 그렇다 같이 나오기 바람 길에 벗어 좀 가져갈게요 좀 먹여 살려주세요 으 으 사람 살이 거 버스 쪽 1소서 아 왜 이렇게 야 2회 하기가 좀 괜찮다 어디요 아 아 아 좀 국이 어떡하지 하고 싶은 거 같네 아 어 따라서 좀 가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돌아가지? 쭉 와, 쭉 와. 어, 여기야? 어, 뭐야? 어? 어,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어,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어, 지수님. 저 갑옷 입어도 돼요? 지수님 시체야? 지수님 시체야? 지수님 시체야? 어디예요? 눈이 많아? 어, 왜 이렇게 템이 많아? 고기다. 네, 감사합니다. 느낌표에서 약간 왼쪽이라 그러지 않았어? 여긴가? 어, 지수님. 갖고 있는 거 졸라 많은데? 어, 진짜? 야, 좀 같이 살다. 아, 왜 때려? 야, 뺏어야겠다. 어디 있어. 자, 갑니다. 이제. 죽으면 살아나서 때리고, 죽으면 살아나서 때리고. 나 지금 템장 꽉 찼어. 안 돼, 가야 돼. 느낌표에 방금 없던데? 느낌표에 있었나? 와, 대박. 와, 연지수 완전 부자야. 지금 딱 느낌표예요? 어, 같이 좀 쓰지. 느낌표에서 왼쪽. 느낌표에서 좁. 느낌표에서 좁. 왼쪽, 윙인데? 왼쪽이 아니라 지수님 위인데요, 위? 어떻게 저걸 왼쪽이라 할 수 있어. 딱, 악녀인 집으로 왔어요. 악녀인 집에 있다. 야, 여기 아닌데. 아, 집는 집 아니에요? 내가 토끼고기도 가져왔어. 배고파? 저 느낌표 왼쪽인데 아무도 없는데, 여기? 잠시만요. 느낌표, 윙, 위라니까, 위. 거기 아니래잖아, 지수님이. 아니래? 아, 그럼 왼쪽이래, 왼쪽. 저기 용광로에는 혹시, 아닌데. 아, 용광로에는 저거야? 맞나 보네. 그니까, 아, 여기 맞네. 이거 지수님이야? 지수님! 저, 저 먹을 거 하나만요. 아, 제발요. 아, 죽는다. 균형님, 우리한테 오면 더 먹을 거 줄게. 아니요, 여기, 여기. 전 이미 이분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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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가 얼마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둘. 아, 우리 둘 잘 산다, 뭐. 그래, 우리, 우리 애기들 빨리 납시다. 뭐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우리가 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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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대머리야 나무가? 산이 대머리지 여기는 아 잠깐만 나무 없다 무닭불에 나무요? 저 나무 많아요 이제 좀 괜찮은거 같은데? 몸도 좀 대봐야겠다 이사가게요? 어? 이것도 다 갖고 갈 수 있나? 와.. 버틸만하다 이제 그래도 좀 아 이제 좀 버틸만하다 식량이 제일 문제야 식량이 똘키님! 똘키님! 반갑습니다 산달방..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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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가겠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상자에 식량 많거든? 배고프면 뭐? 주.. 주인님! 아 감사합니다 와 고교팀 많이 잡았어요 악년이 아가씨! 아가씨 같이 가요! 하하하하하하 아가씨 같이 가요! 주먹법 하나만 더 쩌! 주먹법 하나만 줍쩌! 하하하하하하 나 저렇게 비굴할 수가 있구나 사람이 배고프면 배고프면 뭔데 못들이 저 가서 짐 좀 싸울게요 저도 진짜 하하하하하하 다 따로살어 둘 둘 따로살어? 그러니까 왜 둘 둘 따로살어? 아 이거 이동하기도 진짜 애매해 이동하다 죽겠어 그니까 어우 미식했나 아니도 왜이래 근데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두 번째 해보면 더 잘하겠다 근데 그죠? 그래 이건 두 번째 처음이니까 우리 많이 죽고 뭐 그랬는데 자원 막 낭비시키고 그랬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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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오케 나도 여기다가 그냥 식량이 중요한지도 지금 처음 알았고 이제 제일 중요하지 제일 제일 중요하지 제일 제일 중요하지 어 잠깐만 모닥불 모닥불 지슨이 모닥불 펴주세요 모닥불 좀 아 죽는다 그러니까 까漂亮 왜왜왜왜왜 바짝마다 도리자 마다 도리나 먹으라고 2주일 있다 그 않게 잘 먹겠습니다 저렇게 업그랍니다 이제 슬슬 이제 좋아 좋아 업그랄거에요 아 잘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분 정말 노예처럼 사는데요? 활도 있구나 여기 게임에 활도 있어? 오.. 지수님 혼자 사시면 적적하시죠 뭐 반려견도 있고 그래야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유 감사합니다 악년이 어디있어요? 나 여기 발전기 넣는거 같아 이걸로 발전 좀 해야겠다 우리 같이 사냥가자 사냥 여기 노루있어 노루 돌팔매 간다 돌팔매 돌팔매 이 새끼야 죽여 죽여 돌팔매 아 이거 나무를 깨내 아 왜 이렇게 못 맞춰요?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뭔지도 못합니다 뭔지도 못해요 나이스 나이스 난 어떻게 해야겠다 네네네네 저 저 지금 그 돌돕기 만들라 그랬는데 아우 게임이 뭐하러 된다 이제 그래도 아 깨가 있게 우리 고기는 꼭 들고 다녀야 되겠니 우리 익힌고기 어 빨리 자요 차차차차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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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이 폭풍 왔어요 폭풍 지진이 폭풍 왔어요 폭풍 자자자 한숨자 아니 나무가 없어 못 잔다 나무 나 못 잔다 하하하하하하 나무 나무 내놔 나무 야 나무야 어 어 게임 재밌다 굉장히 힘들어 야 이거 정말 쉴 틈이 없다 쉴 틈이 없어 아니 이거 자야 자야되는 게임이 어디있어 아니 자는데 가만히 있는 게임이 어디있어 보통 자면 5초 안에 아침 되야지 하하하하 아 진짜 살기 너무 힘들어 어허 삶이랑 각박하네 정말 이 게임하면 느낀 느낀점이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어 아파트 주택에 살고있는게 굉장히 행복한거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맞아 정말 지금 근데 이 게임의 삶이 현실의 삶보다 더 훨씬 가혹해요 나 진짜 너무 가혹해 아니 오늘 오늘 뭐 초콜릿 못 받았다고 막 어? 우울해하시는 분들 그럴거 없어요 맞아 사 £44 나 먹었다 뭐 ok 다 못 되겠다 나도 나도 이래야지 빨리 1화 다 일 한시라도 이를 실소 신의 모른ום 죄 crib티 써요 저 cuts 자리에 저런 이 실수가 없어 빨리 볼 빼야되 아 방법이 www 쪘구나 저 돌팔 exp tax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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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뭔가를 해야 돼 계속 나도 도끼 만들어서 아 또 몸.. 또 몸칭네 돌 찾아야 돼 돌 찾아 뭐라구요? 지수님 제가 나무 엄청 많이 가져올까요 나무? 뭐야 여기 고개 어디가있어 제가 나무 엄청 많이 가져올까요? 우리 저 늑대 잡을거라구요? 어떻게 잡..어떻게 잡아요? 저..저.. 제가 탱커할게요 탱커 야 고기 좀 잡으면 낫다 그래 고기가 있으니까 좀 낫다 훨씬 낫다 진짜 와..게임 정말 힘들어 고기 됐다 지수님을 죽이고 새인생을 도모하자구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지수님을 사냥 안갈래요 사냥? 지수님을 울자 이말입니까? 지수님을 울자 이말입니까? 지수님 오른쪽으로 오세요 오른쪽 위로 가자 가자 지수님 사슴 사슴 보여 나 먹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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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가자 여기 오른쪽 어 좋아 좋아 늑대 늑대 죽어 임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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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죽는다 아이고 아 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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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와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높여쳐 광석 광석이 온거 광석이 없냐 광석이 없냐 광석이 없냐 광석이 없냐 광석이 없다 어 버섯 살아도 없어 지수님 먹을거 없죠 어휴 나 망했어 그 기종이 우리 우리 쪽으로 가니까 음 이거 완전 안정적이에요 완전히 잘 크고 있어 이제 완전히 크고 있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지금 저 죽기 죽기 한 5초 전인거 같아요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야 우리집아 아니까 야 야 야 우리집아 어 야 야 야 야 어 야야 내놔 내놔 내꺼야 내꺼라고 내꺼라고 내놔 내꺼야 ㅋㅋㅋㅋㅋㅋㅋ ㅋㅋ 또 죽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졸라 잘죽어 폭풍 폭풍 아 더 빨받어 내가 이거 또 폭풍인가 자야겠는데 하고 자야겠는데요 그래 이거 폭풍이잖아 ㅋㅋ 또 자야 돼ㅋㅋ 야! 이거 이 게임 다ㅋㅋ 신기하다 야야! 아, 나 방금 나왔는데 왜 폭풍이야? ㅋㅋㅋㅋㅋ 죽으란 말이지 뭐ㅋㅋ 그치 뭐 죽으라는 거지 뭐 더 떨깠다고? 더 사람이 없을 수 있어? 그런가 봐 헐 잠깐만 너네 어딘데? 우리 느낌표 오른쪽 저 그냥 전 헤르메스가 될게요 그냥 왔다갔다 여기 왔다 갔다 여긴 지금 우리 레벨업다고 지금 잘하고 있어 우리 완전 행복하게 살고 있어 나 이제 사냥하면 뼈랑 힘줄도 나와요 이제 음! 나이스! 스킬 찍어봐요 아 그러네? 응 나도 나와 죽으면 이득인게 에너지 봐주거든요 계속 계속 타밍하면서 죽으면은 에너지가 엄청 많아져 이연폼 칠하고 팔맞는다고? 우리 왜 저기랑 빈복역사 생기냐? 아 나도 만들거야 만들거야 그래 우리도 만들자 대단 일단 불부터 지피고 나도 만들래 그러면 나 업그레 할거야 헉 나무 120개를 모았어? 대단하다 어? 어? 아 뭐야 집인줄 알았잖아 집인줄 알았네 야 진짜 할일 진짜 많다 그래 할일이 많다 이게 가족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화를 만들지? 이게 다 이게 주인공 이 녀석이 살아있어서 그래 죽으면 편한걸 편한걸 어떻게 더 살아가는거야 느낌표에서 조금 오른쪽 위? 저기인가보다 이쪽이요 유령님 우리가 식량도 줄게 식량도 줄게 식량도 줄게 식량도 줄게 어? 가보시다 여기 누가 이런거 떨궈냐 아 그 아마 지수님일걸? 아까 내가 보니까 지수님 적었는데 어? 고기다 여러분 제가 고기도 갖고 갈게요 어? 국경이다 하하하하 나 지금 빨리 캐 어 분명히 분명히 아무도 없는 곳인데 사람의 흔적이 있어 우리 돌멩이 필요하다 똘케님 이거 돌이 없죠 나 잠깐만 집에 갔다가 돌 켜러 오자 오케이 오케이 어디야 어디야 느낌표 오른쪽 위 아 저기구나 아 여기네 여기지 왔어 왔어? 안녕하세요 어 안돼 배고고파 저 몸좀 높일게요 일단 비켜봐 비켜 이 새끼들아 됐다 그리고 저 고기 갖고 왔어요 잘했죠 오우 고기 두개나 갖고옴 대박 굿굿굿 나 고자 하나 먹자 아 이게 배가 부르면 느려지네 어 잠깐만 나무 있습니다 엇굴 되네 집 어 잠깐만 엇굴해야겠다 아 배부르면 느려지는거죠 어? 나 고기 먹어버렸어 뭐야 어? 괜찮아 먹어도 돼 나 지금 체력 많아 야 밑에 저거 뭐야 늑대인가? 늑대? 정말? 아 노루다 노루 늑대가 아니라 아 어차피 어 잠깐만 버섯 나이스 어디 계세요 다들? 이제 광석해러 갑시다 잠깐만 나 이거 뼈 좀 뼈 좀 길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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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렁님 내가 무기 만들어줄게 하나 무기 하나 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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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저 버섯 갖고 왔어요 이거 이거 길렁님 이리와봐 버섯도 왔고 어 생고기 먹어버렸네 여기 길렁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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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뼈? 뼈로 이거 뭐 할 수 있어요? 그 칼이에요 무기 같은 거 만들 수 있죠 이거 쎄? 그걸 물어 안 해도 안 돼 돌팔맥이 땋고 여기도 이사가야 될 거 같지 않아 근데 우리 이사가야 될 거 같지 않아요? 이사갈까? 지금? 지금 말고 나중에 바위 찾으러 바위 흐흐흐흐흐흐 콜 여기 있다 여기다 지금 카테고리 토크쇼래요 지금 아 b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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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gel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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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토크쇼긴해요 근데 마다 저거 토크쇼 같긴해 아그인정 응 그거 인정 저다저 나무 깨지다 저 나무 아우 나 무한의 나무야 왼쪽에 도는 노릇잡자 아 뭐 바로 왼쪽에 있어로 이 여기 여기 가자 돌팔매가 돌팔매 전 나무 캠 돌팔매 아 돌팔매샵! 아 왜깨 못맞춰! 야 아 잠깐만! 아 때! 내 고키! 내 고키! 야 아까 버섯 구원하는데 있나? 야! 여기 있던 버섯 누가 가져갔어 야 먹을거 좀 아우 더 먹지도 않아요 이거 몸에 안좋아 아이 빨리빨리 나도 나도 먹을거 저거 안 잡혀 근데 어 잡았어? 톨팔맨! 안녕 친구들 아이 나도 때려야겠다 오케이 내놔! 내놔! 길을 비켜! 길을 비켜! 길을 비켜! 내꺼야 우리 우리 합동이야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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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지금 나무 130개 있어요 엄청 많죠? 오 근데 나무 나무 160개 있는데? 아 잠깐만 이거 왜 빨리 안 구워줘?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구나 이거 그거 먹어 그거 먹어 오케이 오케이 이건 내가 먹어야지 오케이 됐다 아 자 몸 좀 데뷔고 가자 이거 항상 최고 상태로 유지하고 가야되네 한번 오면은 진짜 안 그러면은 못하네 이렇게 포인트가 없네 업글 또 있었나? 가죽을 못 얻는데 나? 이거 업글 해야되잖아 식량 좀 모아서 들고 다니라고? 아니 뭘 식량이 없어! personaje 행사도 완전 민둥 뭐든 딘 데리고 공격 스킬 포인트 올랐어 감사합니다. 나도 한 대만 때리게 해줘요. 아 싫어해요. 아 왜 때려요. 미안해 미안해. 공격 스킬을 골라서 거기 좀 갖고 다니라구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우리 가죽이 있어야 되는데 가죽? 그러니까 안 나와. 어 안 나와. 철로 갈 수 있습니다. 바위가 또 없는 거 바위 여기 있다. 바위 찾았다 바위. 바위? 어 바위도 중요하지. 괜찮아요 괜찮아 여기 있으면은 얻어먹을 거라도 있어. 맞아. 얻어먹어야 돼. 여기 밥인데 괜찮아? 일단 아 놀랬라. 아 놀랬라. 전 여기서 살아야겠네요 바위가 있으니까. 아 놀랬잖아. 이거 늑된 줄 알았어. 그리고 파톱불 모닥불 모닥불 좋아 좋아 우리 좀 크자. 어 잠깐만 나 춥대 춥대. 빨리 가야돼. 나 혼자 해야겠다 이거. 혹시 그쪽에 고기 있나요? 어 여기 고기 있어요 오세요. 네 잠시만요. 저 몸만 대피고 갈게요. 아 근데 이제 나무는 걱정이 없다. 나무 엄청 많아. 이 상태에서 그냥 써있는 대로 했어요. 그냥 멀티플레이어 하기. 어 추워 추워. 아 추워. 몸을 대표야 해. 우와 파밍 엄청 한다. 나중에 연지소 만났는데 막 엄청 총 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다크 소울처럼 불칼 들고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돌돕기 아 또 광석 광석이 제일 문제네. 자원은 광석이 진짜 없다. 춥다 추워. 아까 약속한 고기만 들어왔습니다. 약속은 없네. 약속은 없네. 약속은 없네. 아 죄송해요. 주세요. 저 죽어요. 저 진짜 지금 회색 화면이에요. 저 지금. 아 단독이 없어. 이리 와봐. 어 어디? 여기 있다. 이거 먹어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땡큐. 진짜 한 살이야. 고기 하나씩 구운 거 들고. 이거 구운 거 하나 들고 가. 구운 거. 조금씩 구워지거든요. 이거 들고 가 하나 이거. 하나 들고 다녀야 돼. 맞어 맞어. 아 감사합니다. 지금 풀이에요 풀. 지금 빨리 이래야겠다. 안경이 우리 사장하자. 고기 없다 이제. 고기 안경이 있는 거 다 먹었어요. 지금 다 꺼냈어요. 벌써 다 먹었어? 아 지금 미래야 돼. 먹진 않았는데. 응. 여기 마지막 하나 고기 하나 지금 저 익히고 있어. 옆에 토끼 있다 토끼 잡자. 돌팔매 만들어야지. 와. 이게 토끼는. 토끼는 돌팔매가 안돼. 이게 토끼는 돌팔매가 안돼. 개원시지 여기야. 토끼는 돌팔매가 안돼? 응. 오케이 오케이. 광석이 제일 중요해 무조건. 광석이요. 아 이거 또 잘못 눌렀다. 더 광석이 에이스야. 이제 가죽 나온다. 아 다행이다. 드디어. 하마차 아니에요 그냥 한거야 돼요. 어 나 다시 나 짐 싸기 눌렀거든요? 응. 왜? 그거 다시 그냥 거쳐하면 돼. 다시 거쳐 만들면 돼. 거쳐가 아니라 작업장. 아 작업장이구나. 어 나 이제 다음은. 그럼 일단 스킬 좀 찍자. 거쳐 업브레이드도 하고. 도시 안 잡히네. 토끼 발. 행운의 캐릭의 행운. 행운? 업브레이드하고. 거쳐도 올리고. 우리 발전기는 어떡해? 우리 스토리 안 해? 그래? 갈까요? 우리 가볼까요? 고기 좀 가지고. 나 고기 하나 없어. 같이 가요 같이.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집으로 가 집으로. 나 혼자 있으면 죽을거야. 집으로 가 집으로. 저기 언니한테 있대. 이미 갖고 있대 저기. ㅋㅋㅋㅋㅋ 야 야 왜 때려 왜 때려. 아 소리 소리. 이미 갖고 있대. 어 횃불이다. 횃불 횃불 내놔. 내꺼야. 오른쪽에 토끼다. 작자. 고기. 고기. 잡아 잡아. 돌팡에 돌파. 야 어디서 들어. 엄청 빨라. 저 못 잡아 걸어. 야 거기 내란. 고기 내놓으라고. 야 좋아 좋아 좋아. 뭐야. 내 공격수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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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s. select. 쪽에 stuck. 우리 잡을 수 있어 빨리 빨리야 돼 지금 이제 진짜 빨리야 돼 지금 이게 없어 빨리야 돼 빨리 나와라 동물아 나도 하나 먹어야겠다 어 미치겠네 이거 완전 급급하다 어떡하냐? 지금 춥지 않아요? 늑대다 늑대 어 추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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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 어디 죽여어 때려 때려 죽여 죽여 나이스 나이스 야아아아 나이스 뭐야 고기 어딨어 고기 여기 여기 죽었어? 때려direま 관리 대답 나 춥다 나 머다굴 춥다 축삼 어 어 sure 어떻게해 어떻게해 tttoa 어떡해 어떡해 eri 어 많아 나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고기 구워 고기 구워 고기 구워 고기 구워 힘줄을 구울수있나? 힘줄로 먹고 targeting 야 옆에 나무 배 어 나왔따 나무도 나무도 나 안추워 나 안추워 따뜻해 따뜻해 완전 따뜻해 우리 어 좋아 좋아 이거야 이거야 이게 인생 살아나는 맛이지요 이런 분위기에서 소주하자고지 소주를 왜 가르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버섯 구워야지, 버섯 아, 좋아 좋아 내꺼야 아,ㅋㅋㅋㅋㅋㅋ 내 고에버섯이면 내 버섯 내 버섯 내가Shift 힘줄은 불수가 없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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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왜, 왜, 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근데, 야 근데 거쳐, 왜 하나밖에 못 특결만 들어왔냐 몰라... 어, 미친, 뭐야, 누가 휘닛 데스냐 나? 이게 보여, 이거? 어 반대로 돌아야 이거는 야 이거 언제 그쳐 이거 큰일났네 아 금방 그쳐 우리 어떻게? 죽는거야 우리?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지수님! 아 지수님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뭐하는거야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겨울인.. 아니 밤인데? 괜찮아 괜찮아 옆으로 밤이면 어때 노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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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릉 잡아라! 누가 햇볼 좀 들어라 어 뭐야 연지순.. 나 날 때리지마 야 빨리 나이스 죽여 죽여 뭐야 고기 어디갔어 고기 어디갔어? 하나있다 하나 거기 하나 나왔어? 아니 두개 나왔네 아 이거 지수언니네 지수언니네 집이네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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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님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지수님 수워요 야 빨리 고기좀 구워보라고 고기좀 구워보라고 고기좀 구워봐 빨리 지수님 문 열어주세요 추워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 이거 왜 남의지면 못들어가야 못보시냐 이거 여기 고기 고기 바닥에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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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겠다 냥 에라이 들어오다 들어와서 안논다 너라 나도 고기좀 고기잡으러가자 자 나 고기 먹고 여기 왼쪽에 맵댄지 발견 죽여라 야 때려 맵댄지 돌팔매 그렇지 고기 두께 나왔어 오케이 굿굿굿굿굿굿굿굿 또 이동하자 빨리 고기 구워러가자 고기 구워러가자 고기 구워러가자 고기 구워러가자 고기 우리 왜 이렇게 식인종 같냐 좀비의 기분을 좀 알 것 같아요 왜 먹는지 알겠어 허기지자 허기지심의 공포를 알겠어 고기 고기 어두워 너무 어둡다 근데 누가 횃불 좀 켜봐라 횃불 좀 켜봐 야 근데 우리 어 뭐야 우리 근데 이사도 안하고 뛰어왔잖아 그죠 그래 야 우리 집 가져오자 집 가져오자 다시 할까? 응 갔다오자 일단 여기서 몸좀 덮이고 고기 하나만 구워주세요 아 고기야? 고기 하나만 구워줄게 저도 얹었어요 이 시간에도 착실히 파밍을 해야지 좋은 정신이야 왜 바위가 없냐 야 왼쪽에 고기 어디 여기 여기 멧돼지 멧돼지 왼쪽에 어 잡아가자 여기 여기 가자 야 저기 오른쪽에 버섯도 있다 저거 봐도 고펄메이샷 야야 죽여 고펄메이샷 고펄메이샷 야 도망간다 이 녀석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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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해 와 좋아 와 엄청 많이 나와 해자네 야 누가 이거 좀 발전기 좀 돌아가자 야 발전기죠 이거 발전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어 뭐가 발전기heus 주었어요 어 내가 주셨어 내가 주셨어 어 여기 너르르 когда 버려 버려 나중에 먹자 나중에 아주 일단 거치마 거쳐 거쳐 이거 뭐 멀어 집고管 멀어 우리 많이 왔어? 그런지? 집 졸라 멀어. 나머지 가면 속기고기 하나 있는데? 응 내꺼 내꺼. 가자 가자 가자. 저 근데 지금 고기 두 개랑 버섯 하나 있어요. 괜찮을 것. 가자 가자. 너 저 승량 하나 있어 가자 가자. 뭘 파밍. 어 굉장히 성공적이야 파밍. 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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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역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야. 혼자서 살아갈 거야. 우리 집 근처에 그거 발전기 사용하는 데 있어요 안 그래도. 어 가자 가자 발전기도 있겠다. 와 우리 안주고 버틴다. 대단하다. 뭐야 저거. 누군가의 삶의 흔적이야. 누가 저기서 죽었나 보다. 용왕 용왕도 있네. 안 돼. 저거 쓰고 죽으면 진짜 아까워. 좀 더 깝지. 와 집이다. 거의 다 왔다. 이사해야 될 때도 없고. 노릇 잡아 바로. 갑자. 갑자. 잡고. 잡고. 갑자. 우리 팀장 없어. 나 참창이 없어. 와 집이야. 집이다. 드디어. 여기 왼쪽에 상자 열어봐요. 왼쪽에 상자 엄청 많아요. 뭔년아 이거? 아 그러네. 맞네 맞네. 일단 멀고 좀 먹고 갑시다. 나도 하나 먹어야겠다. 저 좀 있어요. 저기 오른쪽 위에 상자에 넣어주세요. 식량은. 오른쪽 위에 넣어주세요. 이제 이상할 거 아니야? 여기 넣어두자. 일단은 넣어두. 일단은 아니야. 이사 아직 안가. 발전기부터 돌려보고. 발전기부터 돌려보고. 어 발전기 돌려야지 그치. 잠깐만. 저기 도색 뭐가 걸렸나 봐야겠다. 가죽 추출업 그랬다. 도색으로 안 걸리냐. 그리고 버섯도. 버섯도 구워야지. 가죽 있는 사람. 나 가죽 하나만. 오오오. 지금 3선 일치됐어. 크 대박. 안죽 잘 살고 있네 어떻게 해. 가죽 있는 사람 없어? 저.. 힘줄이 있어요 힘줄. 저 가죽 없어요. 나도 힘줄밖에 없다. 뼈 곡괭이? 이거 할까? 내 거처가 여긴가? 내 거처가 여기구나 왼쪽 아래. 가죽이 없네. 힘줄 있는 사람 없어 힘줄? 저 있어요. 하나만. 하나만 주세요. 아 근데 뭔가. 여기 있으니까 좀 그렇다. 잠시만 나 이거 좀 만들고. 일단 저는 항상 이동할 준비를 좀 해야겠어요. 일단 울버린에다 울버린. 보이세요? 왜왜. 마우스 휠 올려봐요. 아하하하하. 야 울버린이네. 울버린이네. 야 간신하다. 탈론 탈론 탈론. 탈론이네 탈론. 탈론이네 탈론. 어. 어 왜 돼. 힘줄은 왜? 아 감사합니다. 아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제 거예요. 아 가져가. 가지세요. 어디. 가지세요. 가지시라고요. 감사합니다. 야호. 네. 아 진짜 이 게임 진짜. 어 근데 이제 좀 안정적이야. 이제 고기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왜. 고기 방금. 방금 고기 사진으로 갔다 온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하하. 아까부터 계속 고기만 있으면 돼. 왜. 여기다 짓게. 어 괜찮아. 우리 발전기 돌려보고 올래요? 발전기 돌리러 가요. 그래 가자. 발전기 돌리러 가자. 가자 가자. 저 집만 좀 여기다 짓고. 돌팔매 좀 만들고. 응 오케이. 나도 돌팔매 좀 만들고. 같이 가. 활 있다고요? 그렇게 하고. 활이랑. 울버린이랑 같이 가자. 오. 나 스킬. 나 스킬도 많이 올라왔어. 대박. 형아 나 아직. 자자. 느낌표로 가요 느낌표. 내가 불집혀놓을게요. 이래서. 이래서 싸우면서 큰다는 말이 나온 거구나. 아 진짜 싸우면서 큰 애. 가자 가자 가자. 틀 많이 올랐어. 아직 지진이 안 하는데? 우리끼리? 느낌표 정확히 느낌표? 느낌표 오른쪽 아래 오! 오! 전선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내래 어떻게 알아? 전선이 어디로 이어지냐고? 전선? 전선이 어디로 가야하는건가? 전선이 어디로 가야하는건가? 전선이 어디있어? 밤이라 그런가? 안보이는데? 어디로 이어지죠? 아들은 뭔 아들이야 더프레시트도 아니고 전선 없어! 없는데? 요 뒤에 있나? 철 나왔다 혹시 아까 나갔던데인가? 어디? 발전소같은데 있던데 처음보는데 나 몸좀 어디? 배고프다 하나 먹어야겠다 되게 큰 버려진 발전소같은데 하나 있던데 그게 어딘지 기억해요 근데 형 오른쪽 아래로 엄청 많이 가야돼 어... 여기다 여기 많이 가야되는데 저기 맞으려나? 저기 맞는거 같긴 하다 근데 우리 뼈도 없지 지금 뼈도 없어요? 나 뼈 없어 내가 아.. 소장 갔다올게 갔다 가야겠어 같이가자 저 자원좀 캐고 뭐좀 하고 있을게요 야 그래도 좀 약간 좀 진행이 되게 산다 그래도 간신히 토끼다 근데 뭐 주위에 있는게 없어 그렇게 호흡을 반댔어 여기 토끼 토끼에서 문추 엄청 빨라 그러니까 어? 나 추워? 나 추워? 나 추워? 잠깐만 앙! 앙! 저기 왜 늑대있다 늑대 잠만 잠만 나 몸좀 대표 불러오자 불러오자 어 불러와 불러와 여기서 어 거 pressure 살짝 아까 뭐라뭐였자 업그레이드가? 나무63 광석63 어 저거 뭐야 세번째꺼 뭐야 거쳐 4번 업그레이드 뭐야 저거 3번째꺼 숨줄인가 아니 가죽 가죽 가죽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가죽 있는 사람을 물어보는데 갈까? 갈까? 자, 자, 나 고기 하나만 구워 가죽이.. 가죽 있으신 분! 우리 없어 아직 없어요 아무도 가죽 있으신 분 나 굽고 있어 어, 오케오케 아, 큰일났다 가죽 없어 아, 연진 수밖에 없어 가죽 만져본 사람 하하하하 제기랄 가자, 가자 일단 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 어, 맥돼지! 맥돼지! 자라, 자라, 자라! 어, 졸라 세다 이거 무기 뭐야, 지수님 야아 뭐야 야, 약탈자다 약탈자 밴디트다 밴디트 토끼는 무시하자 목에 무시히 있잖아 지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저기 사슴 있다 사슴 어, 사슴 사슴 고고고 전 이, 전 이 마을에 찔러 찔러 야아, 쎄다 찔러 오, 가죽이야 지수, 악령이 만져만져만져만져 가자, 가자, 주워, 주워 거기 가죽 있어? 주워, 빨리 하하하하 가자, 저 위에 통장은 얘, 나 여기서 녹아다 해야지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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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지수님, 여기로 이사 오세요, 여기로 와, 대박, 대박 오, 템 많이 나는데? 가죽 또 나왔어, 가죽 또 나왔어 먹었어, 아니? 아, 먹었어, 맞아 가자, 가자 또 잡으러 가자 어, 왔다, 왔다, 지수님 이쪽으로 왔다 여기 뭔가 많다 여기 동굴 있는데요, 밑에 여기? 가보자, 가보자 잠깐만, 나 버섯 좀 먹고 지수님, 여기 노루 좀 같이 잡아주세요, 이거 도망가나? 뭐야, 여기? 바로? 뭐야? 뭐, 아무것도 아니다 아, 씨 야, 맞서 싸워, 이 녀석아 맞서 싸우자고 나온다, 나온다 이쪽으로 가볼까요? 짜식, 이 녀석아, 진짜 돌팔면 없으면 못 잡는구나 저 노루 왔던 거 어, 저 절대 못 잡아 나 지금 돌팔면 없는데, 지금? 어? 어, 전수님 찾았다 어디?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엄청 위로 와야돼 그니까 근데 여기, 우리 그냥 발견하고 딴 데 갈까요, 여기 다시? 그래, 이거 이쪽에다 가자, 그래 지금 우리, 어, 너무 사냥하고 있어서 어, 우리 무감기서 돌아 나, 나 위험하다, 지금 우리 좀 이따 길이 형님이랑 지수 언니 다 데리고 오자 나 지금 완전 추워 돌아가면서 그 뭐야, 어, 동굴 저기 있다 사냥이나 하자, 사냥이나 지수님 혹시 먹을 거 좀 있어? 지수님, 죽어, 죽어 야아 대박, 대박 안 죽어지냐, 이거 왜 안 죽어지냐, 이거 왜 됐다 표지판 저 표지판은 왜 있는 거야, 저거 아, 꽉 찼구나 저거 고기 하나 못 죽네 내가 죽을까? 진짜 죽었어, 죽었어 오, 가자, 가자, 가자 우리 돌아가는 길에 사슴 보이면 멧돼지 이런 거 보이면 잡아버리고 아니야, 근데 저거는 노루는 무조건 돌팔매 있어야 돼 어, 고기 뭐야 이거 뭐야, 고기 왜 고기? 야, 바닥에 고기가 있어 우리 집이 어디지? 왼쪽인데?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되네 돌팔매 어, 돌팔매 제작 가능하다 돌팔매 갑니다 노루 잡아야 돼, 저걸로 들어가자, 들어가자 자, 낯익은 데가 보인다 이제 좋아 좋아 아, 돌 이거 핥혀져요? 아, 핥혀지네 어딨어, 노루 노루 어딨어, 내 식량 내 식량, 나 죽는다! 아래다, 아래 왔다, 집이다! 추워, 추워, 추워 여기 다 넣어놓을게요, 여기 낯 어, 어 게임치 게임 진행?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어, 뭐야 지금 그거야? 아, 지금 또 폭풍 왔네 그러네 아, 큰일났다 안 돼, 여기 어디야 안 돼, 여기 어디야 자야된다, 자야된다 자야된다, 자야돼 어, 큰일났어, 큰일났어 나 지금 길룩임! 길룩임 어디있어? 자꾸 안 돼요 죽지마, 죽지마 야, 야, 이거 작업장이잖아 나 잔다 어, 빨리 자 빨리 자, 빨리 자 악녀랑 나랑 돌아다니면서 저 녀석은 어디를 이어졌는지 찾았어요 응, 찾았어, 찾았어 아, 그리고 올 때, 올 때 먹을 거? 응 올 때, 올 때 먹을 거 아, 주노가 먹을 거 많아 우리 먹을 거 많아 우리 쪽으로 와, 우리 쪽으로 우리 집으로 와요 우리 집 어딘지 알죠? 아니, 나 못 가, 나 지금 빨간색이야 어딘데, 지금 어딘데 나 아까, 너, 집 거기, 마을 그럼 거기 자고 있어, 우리가 찾으러 갈게 우리 거기 있는데? 어? 우리 거기 있는데? 아, 형이 죽었어요? 아니, 나 마을 마을이 어디야? 마을이 어딘데? 우리, 우리 집 있는데 그래, 우리 고겨 형네 뭐가 불러 죽어? 우리 거기 있는데 너네 없는데? 안 보이는데? 아, 우리 다 우리 자고 있으니까 웃기 아아 예, 저 자고 일어나면 뭘 거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형네 집 앞에 불러줄게 그래 불쌍해 활 활 근데 활 필요한가? 활 그렇게 막 필요성 못 느끼겠네 나는 근데? 그니까 화살까지 만들어지잖아 저 만들어주세요 그럼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어디에 길, 형 어디에 형 집 이거야? 제일 왠지 그 바로 아니야, 나 왼쪽 위에 분란 데 있지 분란 비행기 바로 그 앞 여기, 이거 이거야? 어, 그거 나 이거 먹어 아, 일어나야지 아, 뭐야 일어났더니 어,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갔더니 어, 산타 할아버지 어, 산타 할아버지 아, 아파 집 앞에 먹을게 있네 야 어디갔어 고기 그러네, 고기 엄청 많네 어, 뭐야 고기 어디갔어 뭐야, 고기 어디갔어 왜 없어요, 고기 없어요? 네? 어, 없어졌어 뭐야 응? 고기 없어? 연지수같은 먹은거 아니야, 지수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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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몰라 내가 갖다줄게, 갖다줄게 어디있어, 어디있어 또 집에 있어요? 아니, 나 지금 여기 불에 있어 나 불 옆에 있어 불 어디, 어디?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여기있네 씨 뭐예요, 이거? 아, 뭐야 지 손을 들고서 어디갔니 가방에 있구나 가방에 있구나 누가 먹었니 뚱, 뚱이야? 뚱이세요? 뚱이세요? 아, 가방에 있는데 나 몰랐지 아 지 왼손에 들고 오른손 보면서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 나, 나 또 죽는 줄 알았어 어, 활이다 응 대박, 활이다 너 화살이 있어야 되나, 이때 했지? 우리 이제 그게 필요하겠다 가죽, 가죽이 많이 필요하네, 가죽이 어, 나무랑 돌았다, 어디갔어 나무 다 어디였어 아하하하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켜볼게요 저 나무 엄청 많아요 저 나무 엄청 많아요 상, 상장에 넣어줘 상장에 넣어줘 상장에 넣어줘 상장에 넣어줘 나무 싹 사라졌어, 쓰라니까 갔다오케, 가죽 저 나무 80개 오케오케오케 아아 그리고 돌 좀, 돌 좀 캐야겠는데 아, 근데 밤이라고 완전 못하네 아, 불했다 지방도 나오네, 이제 지방? 맛있겠다. 삼겹살 맞고 싶다. 우리 밴드 여기서. 이렇게 추운데서. 어 왜? 왜? 생명력 떨어져. 뭐 못 먹었는데. 아무것도. 뭔데? 추워서. 아 추워서. 돌 많이 키웠어요. 돌키님. 여기 넣어놓을게. 돌? 아니 나무 나무. 나무 놔뒀다 한번 키워야겠다. 우리 이거 상자 더 필요할 것 같아. 우리 상자에 좀 더 만들어야겠다. 저 먹을 거 좀 더 주세요. 알아서 구워 먹어. 저거 오른쪽에 상자에 있어야지. 그래. 알아서 구워 먹어. 알아서 구워 먹어. 저거. 그러면 이거. 알아서 구워 드세요. 우리한테 달라 하지 말고. 우리 많은데 여기. 여기겠어. 여기겠어. 기량기 있어? 고기? 고기 찾았어? 없음 없음 없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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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여기 뒤에 숨겨. 뒤에 있어. 왜 이렇게 안 보이는데. 여기. 여기 하나도 없잖아. 여기 내가 다 꺼냈어. 이리와. 빌리 빨리 빨리. 여기 내가 구워놨거든요. 알아서 구워. 이게 아이템 한 개씩 안 꺼내지더라. 맞아. 한 개씩 안 꺼내져. 다 꺼내 버려야 돼. 내가. 나. 저기 돌키올게요. 돌키올게요. 어. 감이 좋다. 어휴. 덕분에 살았다. 역시. 가족이 좋아.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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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킬게 와야겠다. 고기. 고기랑 굴어 가야달라서. 어휴. 작가와 mutta 구조ropäd죠. 행복하다 행복해. 두가지 하나. 남裂게 뜨 pes upset. 그런 один. 4 Оч 개 안 Tr can 에 reserves tek lac 하얀 돌 남겨. 일로와 이 새끼야. 이녀석아. 이녀석아 일로 오라고. 어 배고프대 배고프대. 아 배고프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고기 두 개. 대박.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불쌍해. 배고파 배고파. 돌도 더 캐야겠네. 돌도 없네. 네. 돌 캐기로 다녀야 돼. 참. 사밍이 연속이구만. 고기가 풍족하니까 이게 또 돌이 모자라고. 뭐가 또 풍족하니까 뭐가 부족하고. 발전을 할 수가 없어. 그니까 발전을 할 수가 없어. 레벨업 하잖아 레벨업. 레벨업 하는 건 좀 좋지. 열매. 야 이 정도면 지수언니 아파트 짓는 거 아니냐? 우리 이러고 있는데? 에이 그럼아. 우리 잘하고 있어. 맞아. 우리 잘하고 있어. 뭐야 이거. 뭐 사냥하고 있네? 누가. 지수님인가? 지수님이다. 오케이. 고기 또 구워먹고. 나 체력 좀 채워야겠다. 체력은 없. 생명력은... 생명력을 많이 회복할 수 없나. 생명력. 떡 야. 나한테 오면 내가 줄게 약 줄게 얍 고기 안녕히는 뭐지 힘드세요 오케이 고기 익힌거 김형님 나한테 오면 약 준다니까 아 저고기 지금 저 혼자서 넣어야 돼 콩에서 넣어야 돼 아니야 약 이리와봐 이거 줄게 이리와봐 약이 따로 필요한거한데? 치료용 연고? 어 꽉 찼네 잠깐만 합치는거 돼 나 같을 수 있네 도망가야지 어~~ 되는구나 집으로 업그레이드했는데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업그레이드 못하고 있어 가져 하나 드릴게요 저 길념김 줘요 길념김 몇 개 있어? 한 개 한 개? 나 잠깐만 토끼 좀 잡고 올게 아 이 녀석 토끼 녀석 엄청 재빠르네 돌팔매로도 잡기 힘들다 저건 토끼 무빙 보소 흐으으 진짜 이씨 다 썼어 누구 여기서 죽었나? 어 힘들어 아 토끼는 토끼던 말고 잡기 힘들다고? 그런거 같애 좀 빡세네 엄청 엄청 재빨라서 아 근데 가져가 필요하다 근데 미안하지만 괜찮아요 필요해 괜찮아요 그럴수도 있죠 사람 살다보면 하하하하하하 어 도 돌이 없다 돌이 어 저쪽은 형들은 요거처럼 보이죠 다들 밤인데 밤인데 집안 오시죠 아시다 어디 계세요? 가고있어 나 지금 집에 지금 옆에 아침이 있어요? 지금 나는 쉬웠어 우리 고기도 없는거 알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여겼어 나 고 나 고기 하나 있어 이로 하나 있어 이라 어 어 아 말로 말로 겨우 에까 어이 뭐 하나가 되면은 이게 안되고 적용품이 지옥고 뭐 없어 자꾸 우리 불쌍해 이 부자 그 비행기 불쪽 채워 놓은다고 알아야 알지는 친구인데 저기만 있을 수는 없잖아 어 바위 바위다 바위 아냐 앗 하기가 이렇게 없어여 됐다 바위 찾으러 갈꺼? 바위 찾으러 갈꺼? 바위 찾으러? 잠깐만 이런거 다 바위 아닙니까? 이거 다 바위인데 이거 어 뭐야 어떻게 잡았어? 어 뭐야 덧가니까 죽었어 그냥 응 덧가니까 자동으로 돼 나무 사무 42개랑 저 아까 이쪽에 돌 있던거 같은데 어플 좀 해야겠다 작업장 좀 찾았다 이다 좋아좋아 저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살려는 하려면 살려면 버텨야 하는데 버텨야 되고 테드 버스진이 우리 안중은 오래됐다 이제 그죠? 그래 나도 많이 죽었지 아 아 지금 거의 아기를 진행해야 돼 나 지금 6일 됐어 6일 안중은지 오 며칠이야 우리 9일 나 몰라 어디서 와요? 9일 9일 딱 하자 이다 템창 꽉 찼다 갈까? 잠깐 이다 이거면 최고 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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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으로 1회 1회 가족 찾으러 가자 1회 죽는다고? 어 이거 뭐야 왜? 어? 어 뭐야 야 가족 템주소로 템주소로 가자 홀 왜 죽었어요? 홀 왜 죽었어? 저런 허무한 죽음을 어쩌다가 죽었지? 역시 영원한 최강은 없구만 샘장 꽉 찼다 나도 늘어 가야지 저러면 이제 다시 평민으로 시작하는 거야 엄청 가오 우리 집으로 와요 우리 집에서 와서 살아 가 잠깐만 나 지금 아이 바위가 천천히 눈 눈을 뜨고 도로 많이 캐 놨어요 근데 형 도로 많이 캐 놨어 응 도로 많이 캐 놨어 아 진짜? 응 나는 하나 있는데 헤헤 나 먹을 거 아 나 먹을 거 하나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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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방금 토끼 잡았잖아 그죠? 응 우리 토끼 잡았잖아 바이오 안태고 복귀한게 바이오 안태고 와 진짜 생명 왜 진짜 쉴 수가 없네 이게 쉴 수가 없네 오케이 바위 끝 나도 마지막 식량 먹었다가 나 식량 좀 잠깐만 나 나 나 먹게 아 먹고 자고 진짜 맷댓이랑 늑댓댓은 불을 무서워해서 무섭댓을 피우면 도망간다고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게 아니야 와야돼 몰려와야돼 그런거 없어? 내가 원하는게 아니라 틈김 만들고 어 어 이거 업레이드좀 하자 식량? 저 좀만 기다렸다 같이 가요 저 이제 차거든요 다시 빨리 가야돼 빨리 잠깐만 나 칼좀 가져올게 이번엔 아래쪽으로 올까? 아래쪽으로? 그래 아래쪽으로 가보자 지수님 빨리 와 우리집 마요 우리집 우리집으로 와 언니 우리가 행복하게 해줄게 으흐흐흐흐흐흐흐흐 행복한지 보임이 사냥도 하자 뭐야 굳이 가있네 나 ice 나 ice 나이스 나 돌높이가 없어요 나 여기 다 썼나보다 나막신 아 거기 뭐 템 뿌려져있어? 저 좀 가져다달라고요? 어 죽게 죽게 우리 집을 와요 그래 우리 집으로 와 사냥 더 하자 우리 어 우린 사냥 더 해야돼 지수님 여기 있다 지수님 집에 있네 근데 템이 몇개 없는데 이게 다야 활이랑 어 활이랑 뼈밖에 없어 토끼 도시랑 어! 거의 있는게 없는데 왜왜왜왜 어 바람 어 잠깐 좋겠다 어 빨리 가야다 빨리 가야다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안갱이 여기있어 여기있어봐 괜찮아 괜찮아 어 나 자야겠다 어 모닥불 내가 키울게 자 아 오케오케오케 어후씨 에? 뭐야 이거? 표지판이다 어 표지판을 잘 봤어 지수님 맞나요? 지수님 맞나요? 아 내가 만들게 내가 만들게 어우 나도 못났는데? 지수님 또 죽으실라고 두개 펴 두개 펴 됐다 어 내가 감기도 굽자 어! 호기 나 배고파 지금 어딨어 나 배고파 배고파 지금 어딨어 먹어요 우리 지금 어 엄청 멀리 느낌피해서 오른쪽 쭉 가야돼 헐 아니 저거 먹어요 바닥에 어 저거 뭐야 뭐 떨어져있는데 저거 아닌가? 아니구나 아 아 빨리 빨리 먹어야 돼 아 자야 돼 아 아 자야 돼 자야 산다 근데 지금 지금 다시하면 지금 다시하면 잘할거 같은데 완전 나 완전 잘하고 있네지 맞아 우리 왜 괜찮은데? 근데 지금부터 다시 하려니까 뭔가 멀리 멀리 가야돼서 처음에 좀 불편해 고기 고기 하나 또 구워서 또 먹어 야 역시 협동 게임 더 먹어 저 먹어 됐다. 끝났다. 채운 좀 해야겠다. 스킬 포인트 좀 찍고. 나 지금 피가 없다. 피가 없어. 고기 먹으면 차요. 지수님 고기 좀 가지러 가죠? 고기 좀. 고기 있어요? 없죠? 하나도 없죠? 뭐 또 바람 불어? 또 바람 보네? 고기 가져와야 돼. 바람 또 불어. 또 그거다. 아 왜 이래. 괜찮아 괜찮아. 여기 있으면 돼. 아 좋아 좋아. 잘 버티고 있다 그래도. 그래 우리 진짜 잘 버티고 있다. 진짜. 아 바람 엄청 부네. 악렬아 나 밖에 있어 지금. 상냥 나왔다가. 아 나 지금 밖에 있어. 아 근데 자야겠는데? 큰일났다 지금. 아 자야겠다 이거 큰일났다. 안 자면 배고픈 생긴다. 잠도 못 자네. 나무 없어서. 야 우리 맵 진짜 크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맵 그거 스크롤 당겨봐요. 우리 아직 반에 반도 확인 못했어. 반에 반이 아닌데? 이거 반에 반도 아니야? 엄청 차.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사냥하러 가자. 아니 잠깐만. 맵 밑에 초록색 저거 뭐야? 이거 잠깐. 저거 뭐야 진짜 가볼까 저기? 너무 멀다 근데 엄청 멀다. 이거 만만히 준비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저거 안 가봤어. 나 아까 가봤는데. 저거 아까 내가 발전소같이 생겼다고 한 거긴데. 아 근데 거기 아냐 근데 거기 아냐. 저거 궁금해 근데. 전선이 이어진데 거기 아냐. 우리. 없냐? 지금 식량 없죠? 식량 없죠 지금. 식량 구하러 왔어요. 지금 구하러 나왔어요. 아 지금 맵. 맵에 위치만 나오면 좀 좋은데. 어? 모닥불. 어두워졌어. 모닥불로 위치 확인할 수 있네. 지금 만들면은. 됐다 아침된다. 아 이게 해뜨기전이 가장 어둡네. 그래 해뜨기전이 어둡다. 역시 동태기전이 어둡. 동물이 없는데? 동물이 왜 없지? 우리도 그렇게 많이 죽였나? 우리 전선이 이어진 것인데 여기? 오해나 먹어야겠다. 고기 있어요? 야 야 일로와. 어 늑대 늑대. 아 구석층 걸어봐도 안가. 아 나무가 진짜 많아. 오케이. 야 이 새끼야. 아이고 비상니 스턴 걸어봤다. 야 뭐야 가죽 좀. 가자 가자 가자. 야 아잇. 아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또 죽어? 아 7일 살았는데 먹을게 없어서 죽네. 아하하하. 먹을게 없다고? 아 폭풍은 폭풍은 왜 이렇게 오래가 또. 아 사람 살려. 어허. 안 될거에요. 추워? 만들자 만들자. 어 늦게 만들자. 어 추워. 어 추워. 어 나 피 없어. 나 피 없어. 야 그래도 일주일 살았서 먹으러 살았다. 불 지피자. 오케이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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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지금 저 확실하게 깨달았거든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이 게임은 어떻게 하는건지 지금. 이제 알았어요 이거를? 아하하하. 그걸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아니 아까 알았는데. 그. 그 틀 안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 그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딱 거기 있다보니까. 하지만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지금 살아남아야겠다 이제. 어 추위좀 가셨네 이제. 와 진짜. 이쪽도 벌목 다 했네. 아 다행이다. 나는 좀. 나는 좀. 안 갔던데로 가봐야겠다 한번. 아니 저기 왼쪽 위에. 늑대 있거든요 잡으러 갈래요? 가자 가자. 저기. 아 멧돼지구나. 여기 바위도 있고. 바위도 있는데 또 나무가 없어. 별로야. 야 무기 만들 잘 쓴다 이거. 야 좋아 좋아. 오 여기 좋은데. 저기 노루도 있다 노루. 자 이제 둘. 어디어디어디. 노루고고고고. 안 올라가지는데? 뭐야. 오케이 여기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어 안 올라오죠. 오 시작해? 오 시작해? 아 다 떨어진다. 아이고 다 떨어졌어. 백호원 día. 다 떨어진다. 자하하핰. 헉. 아. There's a everything in there. 설정 살짝. 버터 레벨도 1이고 진짜 헤리네 헤리야 가볼게 너무 많아 내가 그쪽으로 갈게 집 놓고 가면 내가 가지러 갈게 제가 최대한 죽고 있어요 지금 나무 가볼 이런건 그냥 됐다고 하고 천천히 만들면 돼 너도 확인할게 내 레벨 저건 여기 못나가는거 아니야 아니다 아니다 아 여기 아까 그 동굴 아 오케이 이리로 가는거네 아 여기구나 여기서 나무 캐면서 먹을거 지금 2개 있으니까 버섯이랑 여기 어떻게 무덥 같은데 여기 뭔데 뭐라? 엄청 먼데 여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때가 가장 편한법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때가 가장 편한법 이럴게 없거든 12당 활 주워야겠다 활 에너지만 하나 먹고 지 봐 아 거기서 주 lemme 여기서, 와 아 국괭이 만들어야겠다 dont 되나 지금? 되네 활 강화 돌음 내가 원하고 그 아냐 가야겠다 돌을 많이 켜지게 돌팔매도 1 노를 잡네 제가 그랬을 이건 이거라도 들고 할게요 다치고 부끄러워 네 어떻게 존나 오는데 혼자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뭔데 으 카라 늑때라도 만나면 어느 쪽이에요 어디 쪽 어디쯤 그니까 죽은 스테 초기화 되는게 진짜 너무 어 맞아 어 뭐하고 있다 어 뭐 지수님 집인가 얼마 어치수님 집니다 아 아 아 아 뭐 거야 거기 왔어 뭐가요 지수님 거쪽에 있던데 어집말라 벌써 고기나 좀 아 템창이 없구나 근데 아 피 많이다네 빨리와 지수님 이거 드세요 이거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오케이 나 몸좀 몸좀 익혀야 몸좀 익혀야겠다 아 이것도 맞아 이것도 먹어야지 맞아 아 지수님 드릴러 온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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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밌다 근데 남이 따므도 못나무도 또 켜야돼 나무 모으 있지 않아요 엄청 막혜는 나가래가 한 30개 불폭돈데 오 그렇게 많았는데 헤엄케 크라이드 하는데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남 엄청 많이 들어갔을텐데 아니 그 대각류야 뭐 빛내가 쓰지 않았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불판에 소리랑 나무 다 어디갔어 으 고기가 좀 봐야겠다 학교 꼭 있어요 어 어 나 탐정 탐정 나 없어 빨리 와요 아니 어딨어 아 왕현이 자기 안이구나 이 한계 상대가 어떻게 어 아 아 좋은 뭐 언덕 같은거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애매하잖아 나 또 내 거쳐 거쳐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게 좀 크다 그니까 거쳐 를 무슨 짐 싸고 와야되냐 그냥 만들면 되지 새로 위험하면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지 어 어두워 게임 진행 저희도 하고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생존이 지금 급하잖아 죽으면 끝난다니까 죽으면 다 날아간다니까 그냥 토끼님 나 도끼랑 이런거 없어? 아무것도? 지금 만들라고 지금 이거 돌좀 줘요 그럼 나 돌좀 줘봐 돌? 나 다섯개 있는데 돌? 식량 어? 나 같애 돌 많이 줬는데 돌 다섯개 있던데? 아 근데 가 진짜 먹을 게 없어 캐옥게 그니까 이 게임 진짜 해보시면 아는데 진짜 스토리 진행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지금 당장 아 나무 아까 다 버려서 아 템창이 없어서 나무 다 버렸구나 생각해보니까 오케이 토기다 나 근데 갑자기 방송 쪽으로 궁금한게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버퍼링 걸린다고 그래요? 토크 트위시에서요? 응 아 아니요? 나 먹을 거 나 낀지 못 안 먹을 거 나 낀지 못 안 먹을 거 아 감사합니다 돌이 없네 돌 켜야되는데 돌이 없어 지금 돌 한개도 없네 돌 엄청 모자른데 이리와 토끼님 이쪽에 있어 이쪽 이쪽쯤에 이리와 위쪽이야 위쪽 와 점점 이제 모자라지는 거 같아 이 자원이 슬슬 죽었다 우리 그래서 이동을 해야돼 우리 전선이 이어지는 구경으로 가야돼 이제 가야돼 죽고 왔다 죽고 왔다 죽고 왔다 돌 돌 돌 돌 돌 아 이거 볼먹어 가야겠다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진짜 이거 짐 싸서 가자 이제 우리 집 위로 올라갈까? 위로? 어 위로 위로 올라갈까? 어 가서 어려우면 다시 하면 하면 되지 거기 있을 거기 묶여 있으면은 자원이 너무 없어서 이제 점점 모자라진다 이제 이제 가자 이동하자 우리 이사 가야 와 아 아 아 계속 한 곳에 북박혀 있을 수가 없어 맞아 어 곡관이 망가졌다 가까이 이제 가자 가자 와 나무 엄청 많다 아 나무랜다 와 달리실 수 있가봐요 전 달리지도 못하는데 하하하하 달리지도 못하세요? 예 전 달리지도 못하는데 이거 짐을 쌓아야 했네 이거 짐 다 쌓아고 한 번에 못 버려? 에이라이스 이거 다 챙기자 짐이랑 여기서 좀 빠져야겠다 이제 어어 진짜 나 집 어디갔어? 잠시만 나 여기 좀 짐을 짐을 싸고 아 짐 싸게 맨날 맨날 별로 별로 안온거 같은데 되게 멀리 왔네 상자 다 비웠지 응 가자 이거 질 수 있나? 아유 못싸네 위로 올라가자 고기가 하나도 없다 가면서 뭐 잡아야돼 응 어디야 지금 우리 집 있는 쪽 짐 다 챙긴 돌팔매가 나 없는데 돌팔매 있어요 돌팔매 나 없어 돌팔매 나 방금 죽었잖아 일단 잠시만 그래 그래 짐고 가자 잠시만 잠시만 만들게 돼 만들게 야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좋아? 아 나 춥대 나 춥대 1대1 되나 저거? 멧젠지랑 도끼 들고 1대1 맞짱다면 이기나? 안될거 같은데 지금 몸 좀 데피고 갑시다 저 춥습니다 안돼 이거 에바야 파이팅 해야 돼 파이팅 돌팔매 파이팅 나 이거 저것 좀 만들어줘 그 뼈 뼈칼 나와봐봐 이거 내가 뼈칼 아 이거 줄게 안돼 안돼 힘줄 이거 줄게 힘줄 뼈칼이 뭐야 뼈칼 어디서 만들지? 뼈칼 없는데? 날카로운 뼈 말하는거야? 어 그거야 아 멧돼자 멧돼지 안나오네 아 멀리도 넘수수네 나와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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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서 좀 떨어야겠다 이제 갈까요 이제? 자 꼭기 가자 가자 아 아 아 아파 가져가시고 어 돌팔매 만들 수 있어야지 먹려 없구나 갑시다 와 맵 전체에 고개 별로 없다 맵 누르면 전체에 모닥불이는거 어디 엄청 많아 저거 다 죽은 자리일수도 있고 저게 이제 잠깐만 가자 이제 어 뭐야 현수 좀 더 올라가자 우리 더 올라가자 지수님 이사 안갈래요 이사? 이사 안갈래? 같이 가자 짐 싸는거 금방이야 어디야 어디야 지금 어디야 우리 맵에 빨간 부분 빨간 부분 저기 전봇대? 빨간한테나 지금 맨 아래쪽에 기다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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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기님 기다리래 지수님 우리 지금 사냥해야해 나 지금 식량 없어 식량 빨리 잡아야해 우리 식량을 빨리 잡아야해 우리 배고파 배고파 뭐 없어? 야 이 언니 활 있는거 봐 나 이거 입으면 안될까?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빨리 빨리 나 식량 없어 식량아 죽어요 일어나가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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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봐서 사냥아 죽고 나 나 배고파 나 죽어 어 뭐야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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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들면 뒤진다 뭐야 이거 빨리 가야된다니까? 그거 내가 만든거 뭐야 이거 찾았어요 그거? 가자 빨리 가야돼 우리 배고파 우리 식량 빨리 가야돼 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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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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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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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형 형님이 안보여요 난 지금 지수님 집이야 어디있어 어디있고 그것도 먹을건가? 절팔매좀 뭐살래좀 잡았다 우리 뭐좀 먹고 가자 고기 구워 일단 고기 구워 지금 배고픈 사람있으니까 지금 어디야? 지금 지수님집이요 그게 어디야 빨간 안테나 말아 빨라 안채 좀 세워봐라 받은 빨라 아 이동 아직 이동 안했어 거기야 그 밑에 있는 물어 볼 또 빨리 사냥하자 사냥하냐 제일 밑에 있는 빨간 안테나 맵에는 위에 있는데 뭐 매타나 색이 안보여 빨간색 안테나 색이 저희도 기록님 뒤에! 기록님 우리 뒤에 있어! 우리 뒤에 있어 기록님! 아 어두워서 안보여! 어 내밀에 가보셨다 웬일이야 빨리 사냥하자 사냥아야 돼 우리 배고파 잠깐만 난 지금 추워 아 춥고 배고픔 그냥 날리고만 어우씨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도 4명이 모였네 어떡해 어 막 승세해 파밍 아이고 망가졌다 사망하기 직전인데 가시겠는데 지금 덧없이 가겠다 덧없이 가겠어 왜요 배고파서? 아니요 지금 추워서요 먼저 데뷔시다 세대 없네 어 뭐야 내가 먹고 뭐 던진거지 우리 빨리 파밍이 오르аб 빨리 좀 해야 되요 어 위에 늑대 위에 늑대 위에 늑대 잡아 잡아 어디? 여기 어디? 야 이런 건 항상 하는거야 야 이렇게 homo 하는거야 와 굽자 갈고 가고 가고 가고할 거 알아서 들어왔는데 우리 빨리 좀 더해야 되요. 어디 늑대? 위에 늑대? 위에 늑대? 어디? 여기 where? 아, 이게 왜? 와, 굽자! 굽자고 막아버릴려고 알아서 들어왔네. 야, 이렇게 4명이 잡으니까 이렇게 빠른 빠른데 아칩니다. 움직이자. 우리 어디 와라? 사람 모이면 늑대가 제일 만만해. 안 도망가잖아. 고여하밖에 없는데? 고기요? 있어요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오케오케 방금 고기 많이 나왔어 두개 나왔어 빨리 갑시다! 이사할 때 빨리 장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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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가 근처에 바위가 있어야 돼 이쪽으로 뛰지마 뛰지마 나 못 뛰어 여기로 하자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어 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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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팔매 좀 나 있어 죽여! 죽여! 이렇게 탱키에 어딜 도망가려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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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붙잡지 진짜 이쪽에 이쪽에 여기가 좋아 보여요 여기 여기에 터고 괜찮은데 갑자기 터져보세요 나는 여기 위쪽 나는 그럼 여기 여기 이 나무들을 싹딱 해버리자 너무 왜 이렇게 지수 언니만 동톨어져 있어 어 어 초라해 아니야 우리 초라하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그 집 보다가 이 집 보니까 너무 초라해 죽어가지고 아 죽어서 어 너무 초라해 이게 사는 건가 싶다 하하하하 그래도 괜찮았던 시절이 있는데 그래도 어 어 아 뭐 하람 차야돼 아휴 진짜 개고생이네 진짜 하하하하 하자고 아우 진짜 개고생이네 와 아우 아우 씨 뭐라 아 오 그러게 자 자란 아 하는 형 많이 하하하하 하하하하대 하나  하하하하 하하 cav 그치면 잡으러 가야 돼 저거 야 왼쪽에 노루도 있다 아 근데 나 무기가 없는데 그 뭐야 뼈랑 가죽이 없어 뼈랑 힘줄이 없어 어 나 있어 나 있어 뼈랑 힘줄 좀 주세요 됐다 그쳤다 뼈랑 힘줄 좀 주세요 어 그냥 잡.. 어 야야야 늑대 나 때린다 야야야 좀 기다려 같이 잡어 여기 늑대 아니 얘가 나 그냥 성공했어 얘가 아 그냥 죽겠는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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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서 도망가야지 어 이제 부친 늑대 저거 잡았다 약 있어요? 약 없죠? 약 있어요? 응 약 없어 약 없죠? 여기 약초 있는데 약초 저기님 저기님 여기 뼈 뼈 뼈 여기 여기 잠깐만 힘줄 힘줄 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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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굿굿굿굿 아 업그레이드 해야 되네 한 번 더 만들고 오오 오케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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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듭시다 좀 연고 좀 만들자 써 먹으면 되겠지? 됐다 됐어 살아났어 와 드디어 뭘 한다 이사했다 옮긴다 옮긴다 우리 근데 곧 가야돼 다시 옮겨야돼 왜? 우리 위쪽으로 스토리 스토리 가야지 좀 빨리빨리 빨리 빨리 좀 옮겨야될거 같애 응 옮기는게 빨리빨리가야돼 옮긴게 빨리빨리가야돼 어 어 고기 없다 고기 생각해보니까 바닥이 있네 바닥이 있네 고기가 바닥 많은가 바닥이 있네 사밍합시다 파밍 나무 쾌고 돌 쾌고 빨리 빨리 하나 더 먹자 고기 하나만 먹어도 풀 되요 풀 응 풀되 아 피어버렸어? 고기 아니야 저거 그거야 버섯 좋아 좋아 파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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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있는 나무 싹 다 씹 말려버려 하하하하 금방에 있는 나무들 진짜 나무 싹 사라지는 나무 엄청 많았는데 여기 울창했는데 진짜 이씨 평소 하던 RPG 게임 이런거 너무 쉬운거였어 맞아 진짜 쉬운거였어 이걸 다크 소울은 죽여도 죽여도 떠나오는데 이건 죽이면 안나오네 너무 슬프다 식량없다고 배고프다 이게 하루도 너무 짧아 그럼 왜이렇게 금방 밤이 되는거야 맞아 짧긴 짧아 불 불 아 어우 추워 안돼 왜요 왜요 아 도깨미 버렸어요 아 저기 길용님이 저렇게 동떨어져있구나 저거 힘줄 힘줄 있으신 분 있나요? 어 나있어 나있어 이리와 이리와 모덕불 여기 자 숫돌이란게 있네 칼 가는거 아니야 그거 맞아 그거 그래서 힘 세지는거에요 강화 음 그러네 공격력 증가하는거네 좋네 아까 이쪽에 돌있는거 같은데 어 집도 업그레이드했다 다시 다시 돌아가나 살만..살만한 세상으로 그럼요 우리 이제 행복해질수있어 어 야 위에 노루노루 노루 잡아 잡아 야야 죽여 이거 어디어디어디 야 왜이렇게 못 만신다 님들 왜이렇게 야 노루무빙 개쩔어 고기 하나 먹어야겠다 raz 와 진짜 어묵나무 왼쪽 아래 돌있습니다 여러분 왼쪽 아래 돌있습니다 여러분 왼쪽 아래 돌킴러갑시다 왼쪽 아래요? 어 toy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까 흠 아 안 되다 돌 만화 안업 100 100개 넘게 있어 나 쓸건 아예 남겨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어 고기 왜 고기 아 으 오케이 가족 추출 라이스 이거다 이거다 이제 그 배웠어 어 아 아 알것이 어떻게 따라 바꿔 죽어가지고 c 나는ento 위해서 이거 또 어 좀 슬라 그럼 도끼는 부서죠 아 어 아기줄과 육이 4 6 6 6계 로켜야 이거든요 아 예 나무 난 나무 깊게 4 5 4 까hält 아 그래도 오론며 게시 그 뭔가 다 빠르게 된거 같다 이제 그래도 좀 다들 익숙해졌어 이제 게임이 캡시다 캡시 진짜 추운거 같냐 됐어 돌고 게임이 망가졌다 그만해 이거 그렇게 울청했는데 벌써 이렇게 완전 싹 말랐네 시가 시가 말랐어 어 근데 나무가 별로 없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사냥하러 갈까요? 위쪽에 나무 많은데? 지금 나무 200 넘게 있어 우와 나무만 돌도 꽤 있다 이 정도면 사냥하러 가자 사냥 거기 또 없을까 우리 오른쪽으로 나 볼까 오른쪽 아 나 아 이거 또 가죽 있는 사람 없지 아 또 자야되네 우리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고기 없으면 또 죽어요 또 누구 분명히 아 일단 자 몸이라도 보호해 몸이라도 보호해 일단 한숨 자 자고 일어나서 바로 사들어가죠 나 나무가 없어 바로 사냥 가야돼요 나무가 없어 빨리 해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한번만 때리면 됐어 으악 빨리 집에 가세요 빨리 자 자 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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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험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존나 힘들어 지금 아니 이게 배고픈 아니 게임 문제가 하나 뭐냐면 하나 발견해서 이게 배고픈게 너무 빨리 떨어져 어 조금만 천천히 떨어지면 게임 할만할 것 같은데 이게 배고픔 때문에 게임이 집중이 안돼 맞아 저거만 보게 돼 계속 맞아맞아 이게 아직 게임이 미완성인데 저거 좀 패시되어야 될 것 같아 너무 빨리 줄어들어 맞아 가족 없어요 가족 없어요 저 나도 가족 필요한데 지금 응 나 하나 있어 줄게 난이도가 없다 어려운 수준인데 이정도면 진짜 어렵긴 하다 이거 지금 작업장이랑 작업장이랑 짐 말고 다른거 지으신 분 있어요? 바로 사장가자 사장가자 없으면은 그냥 바로 이동하는거 어때요 여기서 딴 데로 뭐 위로? 어 돌 캐쓰니까 따로 지은거 없으면 그냥 바로 들고 그래 형 가져가자 딴 데로 가자 그냥 짐싸 짐싸 못살겠다 이거 근데 이거 상자에 있는거 어떻게 상자에 있는거 못 가져가잖아 상자에 있는거 내가 내가 먹어야지 나 인베좀 비었어 나 줘 어 나 배고파 배고파 어 나 죽어 나 죽어 그래 내 말 이말이야 빨리 지금 사냥해야 되니까 죽으면 끝나 가자 빨리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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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가 가 가 나 죽어 나 죽어 으아악 나 죽어 그니까 하아 큰일났네 이거 바로 해야 된다니까 아 저 버섯이라도 먹어야 돼 버섯이라도 저기 늑대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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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죽었어요 아니요 고기 고기 잡았어요 고기 빨리 가 어딨어 어딨어 어 여기 늑대있다 악념이 어디에요 집이에요 어 아니 이거 주명이서 안되는데 고기 죽게 빨리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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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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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고기 고기 먹어 고기 먹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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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다 고기 나왔다 배고픈 사람 드세요 빨리 나도 하나만 그 사냥 빨리 했는데 이말이야 이게 진짜 끝난다니까 사냥 안하면 고기가 계속 있어야 돼 고기가 튀어나온다 나도 먹어야겠다 가자 또 사냥한다 나도 빨리 사냥해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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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동물들 모여 있는데 없네 어 나이스 늑대 죽여 죽여 잠깐 나 피없다 나이스 고기 아아 그만 좀 때려 그만 좀 때려 그만 좀 때려 빨리 사냥 가자 사냥 시를 말려야돼 시를 말려야돼 아주 늑대에 시를 말려버리자 우리 이 전선 따라가자 이거 전선 따라가는 것들 그럴까 아니 근데 무슨 늑대 어 야 위에 늑대 어디어디 위에 어디어디 어 여기다 야 나 죽는다 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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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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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내 여기다 죽쳐왔네 이 새끼 어 어 야 고기 하나 더 먹어 아 미치겠네 피 없는데 생명력 없는데 이거 먹어요 이거 먹어요 아 근데 생명력 때문에 고기 먹긴 좀 아깝다 근데 이사 어디로 갈 건데 이사 지금 들고 가고 있는데 이사 어디로 갈 건데 왜 일로 가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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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 상자있냐? 상자? 상자 만들어졌어요 밑에 나 나무! 캐도캐도 좋아하려구만 엄청 많아 상자에 뭐 넣어놨길래? 나무? 너 좋아 나무 좀 챙겨야지 타밍이 끝이다 타밍이 끝 나도 해야겠다 식량 있어요? 각자 거기 몇개 있어요? 나 두개 있어 두개 하나만 여기 올렸어요? 나올거야? 길용님? 빨리 와 내가 갈게 나 필요없어서 못 가겠어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이거는 먹어야겠다 어 멧돼지도 있다 내가 제일 세네 그러네 우리가 지금 급급한게 가죽? 가죽도 급급하다 어 가죽이 제일 급해 지금 됐다 잠깐만 잠깐만 야아 어 버섯이다 버섯아 보통 버섯같은거 군락이 있는데 말도 안.. 말도 안.. 핵 좋아 그래 여기 정착하자 그래 여기 정착하고 어 이게 뭐야? 그러네 흠 나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긴 나무 존나 많다 여기 좀 오래 걸리겠다 나무 캐는 건 별로 큰일이 아닌데 그렇게 막 집 주위에 안 켜도 또 항상 필요할때 필요할때는 없더라고 돌이 문제지 돌이 나무는 저 널린게 남은데 돌이 문제지 그래서 바로 옆에 돌 있어야 되는데 돌 파일을 만들자 돌이 없다 돌 상장 안에 많이 늘어났는데 200개 늘어났는데 200개 오오 미친네 와아 그래도 이만큼 왔네 스토리 있는거 같은데 진행하기 너무 힘들어요 진학을 할 수가 없어 정말 너무 화두코 살기가 힘들어 살기가 길용님 사냥갈래요? 가시죠 같이가요 같이가 이리와 이리와라 이쪽 길용님네쪽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여기 여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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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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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돌팔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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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늑대도 있다 늑대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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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형 자꾸 형 자꾸 악녀 때린거 알아요? 니 입 아 근데 여기가 휘두르다 보면 어쩔수없어 뭐라고? 둘 한대 내때렸어 여기 노루다 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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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팔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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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야 우리 빠르다 근데 안보이냐 고기가 왜 안보이는데? 아 뭐야 지진이 배고프대 아유 진짜 야 애기 키우는게 우리인데? 고기 여기 있는데 버리고 가네 아 지진이 배고프대 빨리 가야지 아 빨리 빨리 가서 고기 줘야돼 우리 어 어 아무가 없네 뭐 동물 좀 눌려야 돼 동물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고기 있다 나도 하나 먹어야겠다 그리고 나도 하나 먹어야 돼 아 나 있구나 고기 하나 익혀줬어? 스트로 지진이 불가능해 자꾸 이게 뭐가 부족해 계속 아 아니야 고기 구웠어 고기 구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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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거야 먹어 저거 오케이 어 차오른다 야 그래도 고기 하나 먹으면 체력 풀 되는건 다행이다 쟤 풀도 안찼으면 어떻게 해 진짜 어 저거 지능이 불가능하다 너무너무 하드코어 해 나 가죽 하나만 나무라도 가죽 하나만 가죽 나 필요해 나 이거 지금 필요해 나 업그레야 돼 응 오케이 오케이 이거부터 해야되는데 가죽이랑 뼈 막 이런거 모자라네 많이 안 나와요 나무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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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버려 아 그냥 캠프파이어나 즐겨야겠다 배고프네 캠프파이얼 아 발그리까 좋네 저기 놀러가야겠다 여기 뭐야 제 캠프파이어장입니다 놀러왔습니다 됐다 우리 또 사장가야 돼요 우리 지금 고기 없어요 지금 계속 고기가 오잘라 우리 나 고기 있어 나 고기 있어 저 하나만 주세요 여기요 여기 됐다 뭐야 아 펌이 졸라하네 진짜 우리 가죽이 필요해 가죽 나 버섯 왜 안 구워져 아 먹으면 되나 나무는 그만 캐는데 나무 많지 않아요? 나무 모자라 있어? 도끼랑 나무 계속 캐고 있는데 됐다 사냥하자 사냥하자 사냥 아휴 진짜 이거 진짜 힘들다 아 약초 버려 필요도 없는 거 나 줘 나 줘 나 줘 나 줘 여기 아래 있어 아래 있어 저 돌 돌 찾았어요 왼쪽 위에 있어요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왼쪽 위? 아 오케이 여기에 근데 사냥이 먼저 같은데 전투갈퀴 이게 좀 센가? 전투갈퀴 이게 좀 센가? 이거 필요하네 하나 있어 두 개 있어 나도 하나 있어 이제 먹으러 갈까? 우리 고기 하러 갈까? 네 계속 반복한다 진짜 돌파람이 어딨어? 가자 창 창 들고 계시네 네 뼈차 아침이다 어디 있어요? 오른쪽 위쪽에 모닥불 캠프파이어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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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 다 다닐 필요 없잖아 그냥 둘이서만 다녀도 돼 둘이서만 사냥 다 돼요 그래 그래 가자 오케이 굳이 세명 다 멈춰다니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 캠프 캠프파이어 해야겠다 어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따뜻하게 살아야지 찾았다 어 같이 가세요 됐다 나 가죽 좀 어 버섯이다 영지버섯 겟 배고프다고요? 저 버섯 하나 있는데 끊임없이 배고프대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 집으로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 집으로 내가 버섯 먹고 지수님 저거 먹으면 되겠다 고기 먹으면 되겠다 없나? 아니 그거 먹지 말고 이거 내꺼 고기 드세요 없냐 왜 동물이 그니까 동물이 없냐? 우리가 진짜 씨를 말렸나? 어 진짜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 찾았다 오른쪽에 어디어디 어 돌팔매 나무 살려줬 야 왜 이렇게 허가 돌팔매야 아 어 돌이다 돌 왜 나무 엄청 많다 동물 월호우 이렇게 안 잡혀 막다른 길이라는데 여기있다 어딨어? 아니 또 도망가 어디있지 또 힘줄도 필요하니까 없네 힘줄 아까 힘줄 아까 있었는데 힘줄이 있는 사람 힘줄 아 나 두개있어 내가 거기 가면 근데 우리 엄청 멀어 근데 우리 멀리왔어 돌아왔을때 줘 돌아왔을때 아아악 아악 멧돼지다 멧돼지다 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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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가 이상한거밖에 없어 춥다 추워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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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갈까 아아악 아 지금 못가 지금 빨리 해야 돼요 아 그럼 고기 좀 꺼먹자 우리 노루 없냐 아잇 아잇 아 또 늑대야 여긴 왜 또 진짜 아 돌아가자 일단 근데 이게 진행이 안되는데 저거 뭐야 전선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저게 안찾아지는데 여기 아 이게 맵을 다 확인해야 되나 설마 버섯 두개야 버섯 세개다 버섯 네개다 와 버섯나라 갈까 버섯 버섯 하나만 더 먹고 버섯이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 있다 가자 이거 고기 나올거야 이것만 먹고 버섯 네개 가자 가자 왼쪽으로 나올거야 왼쪽으로 어 오케이 왼쪽으로 나 이제 돌펄매가 거의 없어 괜찮아 어 토끼다 늑대다 아아 아니야 아니야 일단 내가 어어 죽는다 죽는다 어 늑대가 더 있어 어 어 안돼 아 아이고 15일 수 없어 비행기 앞이야 하하하하 아이고 또 저렇게 죽는다 와 세상에 진짜 아 왜 이렇게 의미가 없냐 오와 족거 아네 내 세상을 찾아갈거야 말도 안 돼 싹 사라졌어 처음부터 다시 내 또 사라진다 또 1레벨 거쳐 짓고 또 1레벨 작업장 짓고 와 씨 아 왜 나 이제 그냥 걸어다닐거야 워킹맨이다 그지 또 하라고? 아 네 제가 맵을 밝혀줄게요 여러분 제가 맵을 여러분들이 맵을 밝혀줄게요 먹는게 남는거요 마셔 먹고 마셔 여러분 맵 넓어지고 있죠 왼쪽으로 잠깐만 아 죽게 생겼다 안경이 혼자 남았구나 나 없어서 응 잠깐만 메이플 개정 털린 느낌 리얼 리얼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인간 와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악마 소환 의식이나 하겠다 나는 아 이마 아 이마 싹 사라지네 한방에 뚜루루 이게 뭐지? 오오오오오오오 어 아 이 씨 뭐야 구덩이가 있어 응 우와 저렇게 너무 멀리갔어 이건 왼쪽 아래로 가볼까 뚜뚜뚜뚜뚜뚜 그러지 말라고요 조용하세요 제가 모든걸 잃었어요 이주 동안 살았을 이주 동안 1권의 모든걸 다 사라져 ㅋㅋㅋㅋㅋㅋㅋㅋ 네 안정이에 주무세요 게임이 생각보다 약간 자췠로하는게 좀 있네 이거지 이거지 아 Amelia 같이..맵을 넓혀요 그러지마 알켜보아요. 야 먹을 거 먹을 거 많다. 지수님! 지수님! 빨리 마법진 그려주세요. 올라왔을 때 없이 개 넓네. 여기서 여기서 악마 소환할 거예요. 빨리 마법진 그려주세요. 아 마법진이나 그려야겠다. 맵 보이세요? 맵 넓어지는 거? 악마 소환 갑니다. 와 그러네. 왼쪽으로 넓어지고 있어요. 데우르르르르르르 아 집이다 저 집 왔어요! 님들 반갑다. 나 모른다 이제. 돌아와 똥킹! 안 간다. 돌아와. 맵이 보니까 이게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네. 아 그러네 패턴이 반복되는데 약간? 곰도 있어요 여기? 곰도 있다는데? 곰? 한번도 못 봤는데 봄? 오 저거 뭐야 여기 좀 특여보인다 이거 가보자 아침 되나보네 어둡네 차라리 여러분 제가 좋은 방법에 할 생각이 났는데 그냥 이거 모닥불로 SOS 그려갖고 불 피우면은 구해주지 않을까요? 여기 추운 날씨에? 네 혹시 되지 않을까요? 모닥불로 SOS나 그리는게 빠르겠다 아 근데 아무리 멀리 가도 새로운 템이 안나오고 똑같애 똑같이 버섯 나오고 나무 나오고 늑대 나오고 똑같애 아무리 멀리 가도 스토리 진행하는거지 그냥 진짜 나 지금 엄청 멀리 왔어요 삐죽삐죽 튀어나왔잖아 밑에 보여요 맵? 얘는 왜 비행기 추락했는데 살아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 나 춥다 이제 그냥 얼어 죽는다 이제 그래 지수님 혼자 한번 전선 따라가보세요 한번 날 죽여라 아 잠깐만 안돼 아 죽었네 저요? 지금 계속 죽고 있어요 근데 얻는게 없어 아 나 나 이거라도 이거라도 완료해야돼 난 이게 하고싶어졌다 갑자기 난 이게 하고싶어졌다 갑자기 어 템이 문제나 스킬이 문제나 스킬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 한번에 죽음 지수님 먹을거 없어요 혹시? 템은 별거 아니야 내 쪽으로 와 나 쪽으로 내 쪽으로 와 나 쪽으로 내 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지금 가고있어 하나만 여기 나올거야 여기 나올거야 오케이 오케이 야 역시 자비로우십니다 그렇지 어 야 심지어 버섯도 아니고 고기야 대박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살아남으세요 대박이야 꼭 살아남으셔야 되요 빨리와 톨킹님 돌아와 한번 죽으면 할 의욕이 싹 사라져 어? 어떻게 이런 파밑게임이 다 있지? 보통 파밑게임은 죽으면 그냥 템 밖에서 집에서 살아나는게 끝인데 되게 뛰어다LET 누가 죽었던 enquanto 스킬까지 잃어버리면 말이 돼? 스킬은 엽뛰까지 얘기하지 저거 이길 수 있겠어? 스킬까지.. 초기해야 되는게 말인데 Planning 네 그 내가의 맨날 safer I I Ikud 악마 소환! Pick me ㄹ 으 으 으 으 으 야 이게 뭐야 으 으 으 으 나 모양 Hyun 들어온 것 같은데요 개념이 아니에요 아 님 그랑 좀 되요 끌어라 를 회수의 를 아.. 보이지는 않은데.. 주차장처럼 생기는데? 차가 많은데 아.. 차.. 차 많으면 뭐하냐 뭐야.. 있는 게 없어 근데 초코바가 끝이야 거의 갈 거 없어 어.. 초코바가 끝이야 거기.. 거기가면 늑대와 맞짱 떠야 돼 가, 가기도 싫어 야, 뭐야? 존재 집주에 존재 자체의 의미가 뭐야? 응? 돌돋기다 어! 나이스! 광석 아 떨어진다 좋구요 아 이 게임이 완성도 좀 낮네 계속 똑같은 것만 나오네 먹을거라도 있어요 먹을거라도 아무것도 없네 이 정도면은 늑대다 저 늑대랑 아까 형이랑 맞짱 뜬 늑대랑 맞짱 뜨고 있어요 어 나 걔한테 죽었다 형이 복수를 하러 왔다 야 우리 형을 죽이다니 나쁜 놈 으아 미친 쏘자야 거기 쏘자 거기 쏘자야 빨리 뭐 좀 해봐요 지지거리 스프링 해봐 그분을 건들 순 없어 위로가야지 흠 전 못가요 악년님 응 찬양 갑시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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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하나 있어요 아냐 하나 더 있어 하나만 더 주세요 같이 합시다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어 감사합니다 이거 좀 떨어지면 뭐가 있다 짐 먹지 말고 진짜 짐 짐꾼을 해야겠다 이거 하네 야 예 똥이님 이리와요 돌아와 저요 1회 1 아니에요 전 이미 글렀어요 저 지금 여러분의 맵이라도 밝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쪽 밝혀드릴게요 이 게임이 좀 그러고 여러분 느낌 파란 느낌 보이죠 파란 느낌표 어디 어 맵 파란 느낌표 맵에 아니 아니 어 어 뭐야 새로운 스토리 진행된다 프로드지 뭐야 실험한 df 실험 현장에 입구를 찾으래 뭐야 파란색이 어디 있어 거의가 어디야 안보이는데 맵에 우리 안보이는데 나 찾았어 입구 뭐야 나 혼자 완전 이상한데 왔어 건물 들어갔다고 뭐야 나 나 무슨 연구시설 들어왔어 연구시설 거기 뭐 사람 있어? 어 일단 여기 있으면 안돼 아니 사냥해야돼 사냥 우리 기념기 우리도 갈까? 어 근데 어디야 발전기 제시동 맵에서 안보이는데 지렁다리 지렁다리 시설상태는 정상입니다 모든 시설이 정상작동하고 있습니다 정상작동하고 있다고 어 여기 뭐 컴퓨터에 있다 아프리카 방송 보자 아프리카 보지 말고 유튜브 보자 아프리카를 왜 봐 그거 보면 안되지 그래 그거 보면 안되지 잠깐만 그래서 거기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 거기 가서 일단 여기는 추위가 없어요 추위가 않다고요 어 굉장히 넓어요 어 뭐야 이거 관역을 어디? 다특기 다특기 우와 건물이야 건물이야 쟤 저 뭐야 방송 보고있어요 오 오 우리 집을 가 나 짐 싸야겠다 짐 싸야겠다 가자 가자 짐 싸 나 짐 쌌어 여러분 제가 도움이 됐습니까 그래도 야야야 빨리 가자 쟤 죽음이 혓대지 않았습니까 쟤 죽음이 혓대지 않았습니까 길냥이 가자 가자 알았어 빨리 빨리 우리 맵 어디야 맵 어디로 가야돼 우리 맵 어디야 맵 어디로 가야돼 안내하세요 어 아 너무 어두운데 가자 가자 우리 아직도 나 여기있어 나 여기있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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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있다 정비하고 나는 정비하고 맵을 맵을 더 밝히러 가야겠다 아니 똘빈이 어디야 어디 어디 여기 안보여요? 어 안보여 맵 안보여? 맵이 공유 아닌가? 모덕불 하나만 해봐 모덕불 하나만 어 모덕불 티만 보일라나? 어 모덕불 하나만 아니면 캔 아 그렇겠네 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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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무 장애물을 치울 방법을 찾으라는데 장애물 치울 방법을 못 찾겠어 이거 그거 할까? 일단은 그럼 모덕불 만들어놓을게요 네 모덕불 만들어놓을게요 여기 버섯도 있다 여기 버섯도 있다 응 얍 얍 얍 길냥님 혹시 저거 모잘라? 고기? 돌이 다게 필요해 버섯 그냥 먹으면 이거 안되나? 먹어도 돼요 그냥 먹으면? 나 고기 있어 더 걸릴걸? 고기 있어 나 가다 그냥 벗어 벗어 있으면 그냥 먹어 그래 그래 여기 아들이 있다고요 어디야? 모닕불 했어? 근데 돌이 없어 돌이 없어서 모닕불을 만들고 있어요 빨리 빨리 만들어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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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길냥님 예 어딘데요 밑에 밑에 어? 밑에? 여기 알겠네 고기 혹시 필요해요? 나 고기 있어 저 버섯 하나 더 있어요 아 이거 먹으면 돼 아야 자 모닕불 만들었어요 어느 방향이야? 어느 방향이야? 안보이는 안보이는데 그래도 왼쪽 위? 왼쪽 위야? 맵에서 맨 왼쪽 뭐 맵에서 맨 왼쪽? 아 저건가보다 저거 검은 모닭불 검은.. 검은대 안에 있는 모닭불 아 맞아 검은대 있어 어 저 완전 안쪽이네 네 그리고 저 여러분한테 갈 테니까 저 식량이랑 템 좀 주세요 그럼 제가 맵 밝혀드릴게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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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제가 식량이랑 식량 고기 세 개랑 나무랑 돌만 주시면 제가 어디든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건 길냥님 저쪽으로 와? 네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작전명 뚜벅이 간다 뚜벅이가 잠깐만 어 나 중간에 파도 중간에 끌어버린 거겠는데 제가 모든 내내 비밀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어 뭐야 여기 뭐야 어 여긴가? 어 어 미치겠다 나 이제 나 이제 좀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 왜 왜 배고파서 괜찮아 어 식량 있어야 돼요 저 식량 주셔야지 제가 가요 원정 죽음은 죽음은 삶의 삶의 일부일 뿐 하하 여기 발전기가 또 있다 쯧쯧쯧쯧쯧 아 너무 춥다네 뭐야 이거 에스오에스 설마 이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무슨 도무닭볼을 어 삶의 흔적이 보인다 뭐야 이 상자가 비어 뭐야 너 지금 그쪽으로 왔어? 뭐야 집 잘못 골랐어 어디야 집 잘못 골랐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번 절로 가보자 지금 어디야 여러분 어디에서 추워요 하하하하 이리와 나 아까 지금 검은모덕불로 가고 있는데 검은대로 아니 여러분 집이 어디에요 나 지금 죽어있으면 추워서 하하하하 모덕불을 만들어 하하하하 식량도 없어 일단 가보자 뭔지 궁금하다 저기 하하하하 내가 밝혀드리니까 템좀 줘요 하하하하 어디냐니까 말을 해 어딘지 미니맵에서 하하하하 어차피 더이상 살아남지 못할거야 아 빨리 말을 해 어디냐고 오빠가 가게 나 아까 거기 너 너 검은모덕불 있던데 검은데 아니 형 말고 집 어디있냐고 집 각자 집 다 챙겼지 다 똑같다 다 지금 짐 쌌지 아까 집 다 쌌 맵에서 어디있냐고 빨간 저거 어디서 어디있냐고 하하하하 검은모덕불 다 골로왔다고 다? 응 난 골로왔는데 아 나 빼고 거기로 온거야 지금 나 여러걸 찾아놓은건데 그 모닷불 엄청 많은거 그 거기있어 아 거기있어요 지금? 아니 나는 나는 물론 다른거 찾아봤지 나도 어디있는거야 아 야 나무 없다 진짜 죽는거 아니냐 어디있지 말라하니까 말라네 계속 물어보는데 이거라도 먹자 거기 하나 나왔어 야박하구만 오 득대다 아아 도망 잘 먹겠습니다 고기 먹자 고기 저는 또 떠납니다 또 또?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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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진짜 야생이 살아남는데 이제 벗어만 먹고삼다 하하하하 살수있었는데 벗어만 먹어도 어 여기 또 있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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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거 아부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할수있다 불판해버려야겠다 할수있어 오 찾았다 아래의 위중 어둡구만 오 버섯 야 딴 들어가니까 벗어만네 벗어놈 엄청 많네 지쪽이다 약초는 필요 없고 ahí 아 고기 고기 내놔 내 고기 내놔 내 고기야 어 근데 액을 더 밝혀드리기 위해 아 내 고기 내놓으라고 어 지금? 오케이 또 모닥불 피우면 되겠다 괜찮네 이거 계속 이런식으로 이동해서 가면 살아남긴 하겠다 추워요 추워요 이러니까 좀 살만한데 괜찮은데? 이거 혼자 살 수도 있겠는데? 어 진짜 혼자 사니까 오히려 더 계속 이동하게 되니까 응 안정적인데요? 저리 가 저리 가 나 모험해야돼 버섯 먹어야겠다 돌이 왜 안나오네 돌을 찾아야지 내가 지금 하는데 조졌다 아 야 이거 인벤토리 왜이렇게 뭔가 모자라냐 광석좀 버려 그래 인벤토리가 모자라 음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어 돌이 없다 죽었다 돌이 있다 너무 늦게 나왔어 아휴 죽었다 아닌가? 흘려보자 여러분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은 그냥 보이면 먹고 죽이고 아 뭐해 나보다 강한 적은 피하면 돼요 이게 바로 살아남는 법 우와 살았다 또 이동하자 뭐야 이건 이 녀석 왜 나를 봤는데 안 무서워해 토끼내석 내 고기가 되고 싶다고? 오케이 나이스 토끼고기 두개 겟 나이스 나 또 한번 이동해볼까 여기다 찾았다 네? 찾았다 아 제가 찾았어요 응 찾았다 나 아까 거기 여러분 누구덕분이 찾았는지 잘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찾는 겁니다 이야 이게 뭐야 나 거기서도 한참 지나쳐왔는데 지금 어 늑대다 늑대다 오 늑대 두 마리다 오 엄마야 아 늑대다 조졌다 허어어 야 봐줘 인마 오지마 아 얘들아 얘들아 봐줘 어디까지 좀 사와 허어어 버섯도 없냐 이제 왜 샀았다 버섯 어디까지 주쳐... 아이고 웃음 abué 야 쓸데없이 늑대 2권 가지고 늑대 어렵냐 이거 흘리 됐다 여러분 전 이제 혼자서 남겠습니다 다들 사하하 이제 각자 살아 않는거 아니야 이제 우리 모험에 맞들렸어요 다같이 살 때보다 오히려 이게 훨씬 안정적이라고 느끼는건 저뿐인가요? 이게 훨씬 안정적이긴 하다 어 여러분 이거 제가 키우는 강아지에요 강아지 오해하지 마세요 좋아서 따라오는거야? 좋아서 아아아아 아 이 녀석이 어 포피야 아프다 아프다 살살 물어 제 강아지에요 제가 키우는 두마리나 키운답니다 왼쪽녀석이 대한민국이고요 오른쪽녀석이 대한민국 템 조금만 주시면 몸 오지게 할수 있는데 어 나도 못찾았다 만날수가 없네 어 이거 뭐야 이거는 여기는 엄청 큰집 있어 엄청 큰집? 내가 내 발이 디디지 않는곳이 있단말인가 여기 뭐야 오오 야 여기 무슨 연구소 여기도 무슨 폐연구소단지인데? 저거 개맞다 어디길래? 헐 개맞어 뭐야 아 여기도 여기도 출구 있었던거야? 무슨 냉장고도 있고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통조림이다 이거 처음보는데 돌팔매 하나 버려 탑이 있고 막 이런데요 통조림이라니 사치로군 뭐 사치로 지금 배우가 축하를 진짜 덥다 왜 좀 살짝 없이 넓은거 같애 근데 냉장고가 필요한 게임이야 이 게임이요 지금 자체 냉장고 아니야 그러면 밖에 냉동실 있어 오토바이 오토바이 헬멧 오토바이 헬멧 거의 지금 하이즈로 가고 있는데 야 간추러가 오는데 추위는 떨어지네 불 불 하나 만들어야지 큰일 나겠다 차가워 차가워 그러니까 주인 들어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네 귀여운 사람들 아 여기가 지붕인가 보구나 여기 전설 못하네 그 집안에 가봐 아까 제가 사진 연구실장 가봤어요 여기 안하고 있는 어 근데 무슨 뭐가 있던데 장애물을 치 어 어 뭐야 어 누구야 이거 어 어 아 어 아 못참아 지금 우리는 못참아 형 나 도끼 하나만 고개인이랑 하하하하 나 지금 내 꺼 봐 내 도끼 하나밖에 없어 야 내꺼야 그거야 뭐래 이거 내가 꾼건데 하하하하 싸우지마 하하하하 내 물이야 내 물 내 물 나도 나도 넣었어 내 수요권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하하하하 누가 너래?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싸우네 하하하하 아 더 이동해야겠다 한곳에 머물러서 오래 살 수 없어 하하하하 다행이다 이거 만들면 다 오래 오래 걸리는데 하하하하 사람들이 근데 이거 핫박 맞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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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난 강해졌지 나 여기 종착해야겠다 형도 모험중이였어? 이거 엔딩 못볼걸요? 아 난 맵이 궁금해 지금 뭐가있나 이 맵이 넓은 맵에 아 떨어지는거잖아 이거 아 동굴이구나 이게 얼음동굴 아 늑대다 아야야야 죽어라 큰일났다 지금 늑돌이 달라붙었는데 늑돌아 제발 아 지금 잘 안보여 입구가 없네 어 이거 뭐야 이거 추워 죽는다 나 이제 갈 때 됐나보다 야 생존일수 10년일수 10일 이렇게 오래 살았다 혼자 살 때 제일 많이 살았네 나 잘 모험해 재밌네 먹고 졸라 많아 저기암 저기암 다시 가보고 싶은데 방금전에 갔던데 자연인이 되니까 마음이 편해 일단 내 손에 띄는게 없으니까 입을게 없어 그럼 원래 근데 안죽어 안죽을 수 있어 계속 살 수 있어 버섯만 주워도 살 수 있어 생각보다 버섯이 많네 어 버섯만 죽고 다녀도 안죽어 절대 안죽어 아까 우리가 식량이 쩌들리잖아 아니야 그냥 무소유 정신으로 살면 되요 아까 저기 다시가서 템 죽고 다시 죽고 한번 다시 가보자 지금 뭐 안에 들어가보고 싶은데 궁금한데 일단 간다 이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존나재맞있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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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엔딩 봐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일부러 안 보는 걸로 보여요 엔딩을 내가 볼 수 있는데 안 보는 걸로 보이는 거야 하하하하 여러분 이거 열린 결말이에요 열린 결말 열린 결말 과연 이들은 살았을까요 하하하하 살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살 수 있겠나요 하하하하 살 수 있겠나요 어이거 버섯인가 이거? 어이거요요요요요요요 인간이 희망을 잃었을때 어디까지 어이거 뭐야 이렇게 많아 동굴 안에 카타나가 있다고? 카타나 아니고? 그거 그 소리 하는거 같은데? 더 포레스트잖아 그 소리 하고 있는거 아니야? 아 죽을래? 어? 어 뭐야 저거 야 송신탑 뭐야 저거 가보자 어 형도 못찾았어? 아니야 늑대 개많아 어 야야야! 어 늑대 두마리 떼쳐온다 오오 뭐야 이거 송신 송신이 하나 발견 야야 늑대야 맷대꺼 이거? 요즘 작대야 맷대찌 먹어라 맷대찌 맛있는거 있다 저기 아 왜 나만 따라와 늑대 좀 다른거 발견해 다른 늑대 발견했어 늑대 좀 커 이게 그런 늑대인가 지금? 늑대가 눈이 하얗고 털이 더 커 아아 이거 훨씬 커 훨씬 커 아 근데 나 큰일났어 나 지금 뒤늑대 3마리 붙었다 아 좀 제발요 그만 쫓아오세요 좀 나 돈네 나도 지금 계속 쫓아오고 있는데 아 늑대야 배 안고프니? 아 지금 꺼지 진짜 계속 따라오네 어떻게 따라와 진짜 쟤는 왜 스톰 걸려있냐? 아 나 이러다 죽겠어 아 좋아야 혼자 사니까 오히려 더 풍족하게 사는거 같은데? 아 우리는 개인주인가 보다 다 가짜 다운삼다 오 나 진짜 오래 살고 있어? 아 이거 늑대만 안쫓아오면 나 지금 살 수 있는데 몰라요 그냥 하는거에요 어 늑대만 안쫓아오면 살 수 있는데 어 근데 요기 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어떻게 얘네 섰어 따돌리는 방법 없을까? 따돌리는 방법? 그는 잘 안 따돌려져요 걔네 절대 안돌려 절대 절대 안 떨어져 뭐 거머리같은 새끼들 아 내 마리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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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마아아 도망가자아 아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어 아유 흔들긴 한데 나 지금 졸라 멀리 왔다 와 맵 봐봐 맵 개넓어 오 거의 중앙으로 오고 있어 엄청 넓고 아깝네 근데 맵이 넓긴 하구나 근데 컨텐츠를 준비하지 컨텐츠를 어! 곰이다! 곰이 다 곰 곰이 다 아아 대단하다 으아 곰이다 곰이 있는 데까지 가서 있긴 있구나 일단 여기서 이럴아 자원을 모아서 저쪽으로 가는게 날 것 같아 지금 이대로 막 가는거는 자살행이야 자원 모아가자 아 저리 가아아 곰이 또 있다가 이쁘게 공지역이네 여기가 그니까 이제 근데 이제 엄청 잘 따라오는데 계속 따라와 늑떼? 늑떼? 어 오 그냥 무한이야 무한 집안 같은거 안 들어가면 무조건 좋죠 아 이거 언덕이 떨어지니까 얘가 안 떨어진다 난 고기가 넘쳐나onde? 난 버섯이... 여덟개 있어요 버섯튀김 개많아 야 고민이 있긴 있네 진짜 근데 여기까지 어떻게 와 도대체? 어서 또 있다 야 이렇게 사니까 진짜 아 근데 이거 굉장히 좋은 삶이야 이 삶이나 더 안좋게 아까 그 막 고기에 쩔쩔매던 시절보다 이동하면서 어 낭만을 즐겨 내가 제일 잘 살고 있어 그러게요 곰은 겨울자 만자네 낭떠러지 말겠다 낭떠러지 아까 송신탑 저기서 그때 만났지 아 지금 밤인데 이제 이쯤에서 집 1 만들어야겠다 야 이 게임 켜놓고 화장실 못 가야겠다 허이 아 좋겠다 나 얼어죽겠는데 사람이고? 아이고 나 얼어죽겠다 아오오오오 5 일단 찰 사기 살아야지 나 잘 산다 아프잖아 부사고 떨어져 있는 차라리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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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we 멈하depend 8 선이어덜 길 시작했습니다 거 시갈 것 producers 이거 지금 아amento 키aming 아래와 치느러들을 왜 그래 못 사자 요 아직 아직도 있죠 아직도 포기 못해서 천원 이거 diğer아이 좀 적들을 그걸 아마 찢ать ㅁ을 좋죠 잠깐 멀다 놀기 줘 볼 것 같다 보기 아 이쪽이 из offensive ov 정명루 뒤에 파사 유undai 도 작업자와 writers 짐 만약 크리즈 고 팬티비쪽 오피어요 뭐 만날 만나 생각은 안되는데 우리 막사 이자 —리도 낮아 내 말할 것 같다— 만날 수도 없고요 뱀으로 막지마 딱아 화난 날이 없어서요 끝까지 같다 이오도 없어 오 아트 게임 related 더 만등한 삶을 찾았는데 제 스스로 덕분에 내려주기 때문에 아니요? 이미 더 나은 삶을 찾았어요 니 삶에 아 잠깐만 고기 고기 딸기가 없네 아 똑똑해 똑똑해 먹는 것처럼 안보인단 말이야 에너지가 보면 처음에 주는 먹는 아이템이면 피 좀 풀로 채워주던가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나도 이동해야겠다 어휴 안보여 아휴 안보여 이거 아침대하기 전에 엄청 깔끔해져요 아침대기 직전이야 아휴 진짜 너무 꼼꼼하다 아휴 안보여 야 버리기 너무 많다 일단 중간중간 이거 이거 딱볼 이용하면 금방 가겠는데 진짜? 근데 먹을게 없다 버섯이 아예 없는데? 이거 지금 자주 싸야되는거 맞네 이런식으로 지금 계속 싸면서 이동해야되네 진행을 하려면 진행하려고 진행하려면 계속 싸면서 이동해야되네 오케이 버섯 버섯 버섯에다가 어? 노루다 노루 노루야 이리온 이리온 노루야 노루야 지금 내 목소리 들리니? 식량이 없으면 버티고 할거같아 제발 노루 잡으려고? 맨손으로? 못잡아 아니 소끼 소끼 돌팔매 있어 버섯 일단 버섯 하나 더 먹을까? 버섯 먹고 버섯 게임이 매위에 진짜 계속 이어져 재밌는데 나 이제? 이제 포기하니까 재밌는데 오히려 아까 포기하니깐 좀 지루했는데 지금 불안지루해 오케이 또 스턴 걸고 아아야 좀 아 얘 또 다른 외야 왜 또 밑에 애가 방금 쫓다냔가보다 자 아 진짜 엄청 도망가네 어 뭐야 저거 전선이 이어진 곳을 찾아라 전선이 이어진 곳을 아직도 찾지 못하셨군요 야야야 늑대야 나 팬다 불키면 튀네 야 찾았어? 뭘? 어 찾았다 초록색깔 그래 나 찾았어 나도 아까 그 초록색깔 보고 어 정전이 놀라와 만어? 발전기 찾았다 발전기 발전기 또 살았다 발전기 가져갔어요 아 응급처치 누구? 아니야 발전기가 더 중요해 발전기 가져가 발전기 아니야 아니야 어 나 지금 발전기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뭐하고 느껴 건너줘야 되고 님들 지도에서 어디에요 내가 좀 줄게 발전기 좀 발전기 필요 없어 아직 스토리 진행하시는 분 없어요? 야야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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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어 이리와 더이상 생존은 문제가 아니야 이제 괴물? 괴물? 괴물이 있었는데? 괴물이 있다고? 왠 괴물? 지수님은 또 어디야 다들 어디야? 진짜 다들 어딘지 감이 안 잡혀 지금 무슨 어 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 아하하하하하 아 다 세마리 세마리길래 다 노른줄 알았더니 한마리가 늑대였네 돌멩이랑 치워야겠네 아이씨 한마리가 늑대였어 세마리 다 노른줄 알았더니 여기 아까 왔던데구나 여기 아까 왔던데구나 시원하네 서로 위치 좀 맨 위에 느낌표 노란색? 우린 느낌표 노란색이 안보여 그거 저희한테 안보이나봐 어 횃불을 박아야 보이나봐요? 횃불이 박아야 보이나봐 맨 위에 오닥불 만들더라 오닥불이는 표지판 만들어 표지판 표지판 하지 표지판을 만들어 차라리 내가 저기 가봐야겠다 내가 저기 나 잠깐 맨 위에 쭈룩 쭈루룩 어차피셨는데 전 도움도 안 돼요 근데 맨손이라? 어? 나무 아냐 이거? 나무.. 광석이다 기침 나이스 아 그러니까 이때가 노름만 잡고 사람만 잡어 저기 가봐야겠다 왜 사람을 이렇게 싫어하는거야? 어 발전기가 필요한 건물을 맨 위에서 세 번째부터 전력 공급해줍니다 아 오케오케 나 절로 갈게 이거 들고 죽으면 너무 아쉬운데 나 발전기 들고 죽으면 안될텐데 이거 되게 중요한 아이템이거든요 어 늑대다 진짜 별로 신경 안쓰는거 같네요 그냥 괜찮아 발전기 잃어버려도 되죠 그러면? 나 갈게 나 골라 갈게 괜찮아요 모르는 믿어정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나 아까 나 아까 거기가 너무 궁금해 다시 한번 가 봐야겠어 밑에 모닥불이 있다 어 뭐야 어 사빈이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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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아미는 선물 하나 주세요. 고기 드렸잖아요. 고기 말고, 고기는 저한테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기다려봐, 내가 뭐 만들어줄게, 그러면. 저한테 필요한 거는 어. 신발 같은 거, 신발. 신발? 저희도 좋았어? 신발을 만들어 드릴게, 그러면. 네. 가죽으로 만들어 드릴게. 네, 음, 어우 좋은 거네. 자, 여기. 와, 가죽장화다. 여러분, 지금 가보겠습니다. 안녕. 어디 가십니까? 힘줄은 이거 쓰는 거예요? 아뇨, 버리는 겁니다. 나 가져가지, 그러면. 이 좋은 걸 버린 다음, 전 이만, 랩을 타마하므로 안녕. 전 전선의 끝을 찾으러 가야 돼요. 어, 괴물 만나러 가야 돼. 나는. 아, 찾았나, 어떻게 만났냐, 근데. 그니까 여기서 어떻게 만났네? 와 갈림길이야 근데 전선이 또 와 개빠르다 신발 신으니까 아마 그 추위도 별로 안탈걸려? 어디까지가? 맨 위에 세 번째부터? 가고 있어 나 지금 어 오케이 나도 거기서 집 지워야겠다 어디까지.. 이게 뭐야? 어 누구 여기 있다 아 어 찾았다 또 뭐 찾았다 여기도 발전기 있나? 버섯게이드? 어 여긴 뭐지? 이게 뭐야? 집이구나 이분 아니야? 아씨 X됐다 아 비켜 갑니다 어떻게 늑대 한 마리 안 만나네? 다행이다 아 질렀네 뭐야 길룡님 죽었어? 길룡님 어디갔어? 어 길룡이 형? 길룡님? 어디갔어 이분? 몰라 우리 불쌍한 지수님 찾아와주세요 거의 다 하죠 길룡이 형 어디갔어요 길룡이 형? 아 벗고 있는 데 있어요? 오케이 화장실 갔어요? 아아 화장실 갔대요 에이 뭐야 나 왔어 왔는데 언니 없는데? 집도 없는데? 여기 아니야? 아이씨 어 최대한 확대하고 어 위에서 세번째 나 이쪽인데 지금? 아 여기 있구나 못봤네 이거를 왜 못봤지? 표지판도 만들었어 혹시? 아 저기야? 나 그 위에 더 위로 왔어 아 아 아무것도 없어 이거 잡아야겠다 이거 이미 누가 털었나 보다 어 여기 있는 사람이 털었네 이거 누군지 몰라도 와 진짜 많이 돌았다 아 그래도 악례님이 고기 하나 주셔가지고 좀 식량 좀 하나 두는데? 내 통조림 주긴 했는데 다행이네 버섯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 괴물 보러 가긴 가야되는데 일단 그쪽으로 가볼까 그러면 슬슬 갈 때 갈 게 없어 이제 갈 때 괴물 보러 가는 데 밖에 없어요 근데 이 눈 속에서 근데 버섯이 자라긴 하냐 근데 어떻게? 말이 안 되는데 아 여보세요? 음 네 어떻게 떴어요? 음 네 화장실 갔다 왔어요 아 갑자기 버섯을 많이 먹어서 배가 아파서 아하하하 아 정도 버섯 주인자야? 역시 역시 낡아 먹으면 안 되네 먹다 보니까 맛있죠? 그 구워 먹어야지 버섯 아 그냥 그냥 먹었지 어 아 무조건 구워 먹어야 돼요 어 누구야 너 만났다 누구야 지수님인가? 어 지수님이다 지금 어디 계세요 다들 어 잠깐만 잘못 먹었다 벌써 나 X댔다 아 씨와 주신이 많았는데 아아 뭐야 뭐야 바로 죽었어 지수님도 죽겠다 지수님 죽겠는다 지수님 죽어 아이고 아니 뭐하는 거야 데스 퍼레이드 하세요 그니까 퍼레이드 하지 물 끌고 와 하하하하 또 싸운다 하하하하 또 텅텅 비어있는 곳 한번 더 찾아봐야 되나 버섯은 내가 밟았어 하하하하 덧밟.. 덧밟았다고? 어 나는 지수님 만나서 반가웠는데 하하하하 너무 하시네 지수님은 왜 죽었어요? 지수님은 왜 죽었어요? 하하하하 늑대 죽었어 늑대 맞아 죽고 나도 늑대 맞아 죽고 끌고 왔어 아 난 그냥 기가하는데 지수님 있었을 뿐이야 하하하하 아 야 저분도 가도 가도 왜 벌목 벌목에 현장이 있냐 하하하하 아앍! 아앍!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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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다 좋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건 너 하나뿐인가 하하하하 아 나 왜 좋아 하하하하 아 여러분들은 죽으시면 안되는 분들이잖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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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지 죽으면 야 나 이제 안할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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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험다닌다 나 이제 돌아다닌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이 게임 원래 그런 거 만든거 같아 이거 플레이 해봤을거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원래 그런 거 만든거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지수 언니 왜 널 터졌나봐 나 때리고 있으시고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춥다 날이 춥다 아휴 날 춥다 언니 나 죽을 것 같아 언니가 죽어 지금 내 몸이 슬로모션으로 보여요 이게 바로 리미트 해제 라는건가 모든게 다 느리게 보여요 왜이러죠 죽어가서 그래요 이렇게 아 아우 다 죽어 나 좀 죽여줘 나 좀 죽여줘 어 죽여줬어 야 덤벼 야 맞잡떠 얘네 죽여서 에너지파 파밍해야겠다 내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덤비세요 들어와 들어와 덤벼 아주 노란 색깔 좋아 있네 노란 색깔 느낌 저기 있네 참 빰빰빰 빰빰 괴물이요 괴물 나없다 먼저 보러 가지롱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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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체만 뭐야 형체만 아침 된다는 소리야 아주 어두울때가 제일 낮던데 그나마 이제 아침 되는거잖아 빨리 갑시다 요런느낌 저기있다 가자 오 버섯 중간중간 버섯 보이면 계속 먹어야 돼 무조건 먹어야 돼요 버섯은 독이 걸려도 먹어야 돼 버섯 구워먹으면 된다니까 나 계속 구워먹고 있는데 날로 안먹어 원래 날로 먹었어요 형님? 네 버섯도 구우면 튀김 되는데 어 무조건 구워야돼 어 버섯이다 바라들어왔네 안먹으면 내꺼 아 나 좋아 다 내꺼 다 내꺼 하나만 주시지요 한번 개처럼 지져보시지 왈왈 내놓아 이제 네 한번 드려요 네 이렇게 절실합니까? 하하하하 나 길형님 그거 봤어 네 또락사랑 미연씨 아 졸라 웃기더라 아 살려줘 어 화톡불이다 하하 아싸 나 버섯 3개있다 오케이 와 조질뻔했다 진짜 와 다왔는데 죽을뻔했다 야 하하하하 아 왜요? 뭐요? 뭐요? 아니 버섯은 이 세계에서 곧 화폐야 임마 하하하하 도둑질이란거야 야 하하하하 야 이 저 이 새끼야 하하하하 야 이 도둑놈의 새끼야 하하하하 야 일로와라? 하하하하 개처럼 지져봐 빨리 야 개처럼 지져봐 악냐야 너 지금 아파 보인다 며트 돌아와서 죽을거 같은데? 앞에 늑대도 있네 개처럼 지져봐 야 나 진짜 죽을거 같아서 그래 빨리 하나 맞춰봐 자 자 자 어 빨리 빨리 하하하하 나 지금 회색화면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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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자 기 어 지선이 어디있어? 오케이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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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이 어디있어? 늑대 있어 늑대 아 제발 지선이 어디있어? 어 갔다 갔다 하하하하 어 왜 어디 어? 버섯이다 조질뻔했다 진짜 당연히 방금 드시는거 봤어요 아니 아니요 아까 제거 하나 드셨죠? 하하하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방금 드시는거 봤어요 아 에이 아니에요 하하 조질뻔했다 진짜 아 버섯 버섯 쳐다 으아아아 도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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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어우 기쁘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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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늑대가 나타났어요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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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마을사람들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하하하 저리 커져 하하하하 저리 커져 저리 커져 두려움에 몸을 떨어라 하하하하 저리 커져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평소에 거짓말도 안했던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 이거 쉬워 그와중에 그와중에 버섯 좋구요 하하하하 도망가면 도망가면 버섯 더 잘 보여 하하하하 어허 버섯 4개 좋구요 하하하하 나 큰일난다 이제 모닥벌도 못 피운다 어허허허 하하하하 ㅋㅋㅋㅋ 요틀 어 뭐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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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know 하하하하 하하하하 Dracula 나 이리 와 핳 Nej 열쇠 필요하다네? 열쇠가 필요해? 어! 컴퓨터 나와! 헤링타운 방사능 폐기물 자전소입니다. 상태 오프라인 최종 수신 메시지 999일 이상 전 한 번 볼까? 전 직원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대피를 실시합니다. 즉시 출구를 향하십시오. 대피 헬리콥터가 오는 중입니다. 당신의 대기본은 23번입니다. 우와 나 갈래 나도 벌려 어! 괴물 있다 진짜다! 어 나도 벌레 기다려봐. 어 나는 전 방송으로 볼게요. 아 저 괴물이 아니라 늑대네. 늑대가 방사능 먹고 지금 두 발로 걸어다니네. 헐. 지수님 저 무기같은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에 짚지코 템 좀 주실래요? 어 뭐야? 키카드로 얻었는데? 저 아무것도 없어요. 어! 전선이 여기로 지나가는군. 분명 끝이 가까울거야. 진짜 이래서 지수님 이거 보고 엔딩이란건가? 어 야! 나 가고있어. 똘키님 좀만 기다려봐. 나 거의 다 왔어. 재우재우재우재우재우재우재우재우드 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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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재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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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뭐하?! 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니 지수님도 거기계신구나? 난 똘키만 있는줄 알았더니. 어 어떡해? 어그로 쏘렸어! 아아악! 괴물 어딨어? 괴물 봐봐 한번. 괴물 어디있어? 괴물 봐봐 한번. 아! 죽었다!! 와 ALI 어?? 죽었어 늑띄가 두 발로 다녀요 좀 나세요 뭐야 왜 월프네 야 나도 보러 갈래 왜 월프냐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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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schen 방사능이야 스난bot 아니네 아니 그냥 진참 пару 잡아봐요 못찾겠어요 저는 저거 템을 두세요 헐 죽겠다 돌팔매 돌팔매 만들어야 될 것같은데 저거 스턴벅킹이야 할라나 4명이 와아 나 왔는데 어디야? 나 왔는데 어디야? 어디야 여기? 아니 이거 어떻게 언제 갔어 이거? 아 참 형은 또 왜 죽었어? 나 그냥 방송 보고 있는데 그냥? 지금 저거 잡을 수 있어요? 잡을거면 템 좀 만들어 놔요 나도 줘 잡을거면 위험해보이는 늑대야 뭐야? 완전 왕기 시켰네 오익 완전 왕기 시켰네 오익 리메이크 됐어 잡을거면 잡을거면 나 그거 좀 줘 건물 들어가는게 어떻게 들어가? 그냥 걸어 들어가면 돼 이걸로 구경하면서 저는 호두과자 타임 좀 받겠습니다 와 지선이 오익이랑 놀고 있네 어 진짜? 당이 부족하다 당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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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을 주었어요 지시님 저한테 도끼를 주.. 도끼 아니지 뼈 손 주세요 뼈 손 어 배고파 물 버리 주시면 제가 잡을게요 이렇게 현실로 돌아오면 먹을 것도 많고 즐거운 것을 이 게임하고 나면 느낀게 뭐냐면 현실이 좋아 레벨 1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래? 그래? 나 왜 릴리였어? 어 여기다 언니 언니 능제 내고 왔어 능제 내고 왔어 나랑 똑같애 하하하하 따라온다니까 어쩔 수 없다니까 내 원해서 그런게 아니라고 내가 부른게 아니라고 지가 온다고 어그로 범위가 높은가보지? 넓은가보지? 어 마췄텐데? 마췄테다 어 뭐야 나 마췄테 얻었어 응? 나 마췄테 얻었어 마췄테? 아 진짜 얻었어? 응 아 칼을 얻었다고? 응 칼 칼이 떨어져있어요 바닥에? 응 근데 우리 저 잡으려면 돌팔매 만들어야 돼 돌팔매 만들어야 돼 돌팔매 잔뜩 풀충전하고 돌 존나 던져야 돼 저 돌팔매로 잡을 수 있나 저걸? 뭘 할 때 해봐야지 근데 어쩔 수 있어 음 어 괴물 어딨지? 안 보이는데? 아 더 춥다 이거 휴지감도 되려나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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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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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 틀어놔야지 괴물 안 보여 괴물 안 보이는데? 괴물 안 보이는데? 잡았어? 지수님 괴물 잡았어? 아.. 괴물 있어 집안에 있어 없는데? 잡았어요 지수님? 아니 1레벨이라는데 나는 못 잡았지 절대 못 잡았지 없는데? 저기까지 다시 가는 것도 문제인거 같은데 나 지금 거기에 왔어요 근데 금방 와요 일직선 달리면 금방 와 맞아 맞아 금방 와 난 마췄테 얻었어 음 음 저 그럼 제가 태파매 합니다 저 돌팔매 만듭니다 그럼 저 진짜 음 우리 저거 잡자 근데 나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늑대 없는데 아 보고있는 화재를 올려달라고? 저 진짜 만듭니다 돌팔매 만들어 만들어 음 저 지금 파밍한거 있어요 맞다니까 진짜에요? 파밍다 파밍 지수언니 이거봐 지수언니야 지수언니야 뭐야 아 뭐야 파밍한다니까 왜 죽었어 지수 그만해 잠깐만 잠깐만 내가 좀만 더 해볼게 나 지금 거의 다했어 해보자 해보자 재방송 보세요 재방송 봐 응 지수언니 저 돌팔매로 혼자서 잡겠다고 저걸? 지수언니 지수언니 이렇게 당가자처럼 보이지 않는데 지수언니 아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지수언니 어 지수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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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e net d 지수님 어디 그렇게 급하게 뛰어 가세요 나만 누르가 뭐요 털베 아 나아지 이런 일을 봤어 햇니 그 사람들이 그냥 사라져 버렸지 뭔 소리야 그게 딱딱하고 잊고 있나본데 뭐 트레일러 나와요 어 메세지가 나와요 어 정말 그리고 늑대는 안보여 늑대 없는데 힘들어 아 제가 죽이러 갑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돌팔매 들고 갑니다 돌팔매 그 짤 데미지로 그걸 죽일라나 잡습니다 무조건 못 잡을 것 같은데 피가 조금 달았네 조졌구요 키카드를 제거하세요 이 속도 빠르더만 보니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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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서 아니 없어 트레일러 안 들어가 아예 제가 안 던지고 있었구나 어 여기가 아니야 빨리 빨리 따뜻해야 돼 여기가 아니라 뭐야 뭐야 안보여 행복하 행복하자 뭐야 행 뭐야 죽었잖아 아 뭐야 어 뭐야 장착하는거 튕겨 어 뭐야 튕겼어 왜 튕겼지 잠깐만요 제가 껐어요 아 뭐야 아 이거 호스트 나가면 다 나가나봐 그러네 아 짜증나 게임 진짜 저걸 몬수로 아니 진짜 이게 죽으면 스킬 날아가는게 게임하기 싫게 만든다니까 그 순간 오른쪽 오른쪽 위에 있는 버그슨 군우를 보냈다 난 어떡해 진짜 스킬만 안 날아가면 게임 그냥 하거든 스킬만 안 날아가면 그냥 하거든 스킬 저거 쌓는 것 때문에 응 아 스킬 날아가면 하기가 싫어서 싹 사라져 그냥 스킬만 차라리 있었으면은 어떻게든 아직 미완 게임이라고 미완 게임이라고 아 어떻게 레벨이 1이 될 수가 있어 말이 돼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그 경험치들 다 날아간다고 그래 너무 너무 안돼 이건 그것만 아니면 내가 솔직히 게임 깼다 진짜 근데 이제 그래서 얻은 교훈이 일단 사람 파밍을 해야 돼 사람 파밍을 아 그럼 뭐 한번 실수해서 한번 죽으면 끝나는데 한 번 실수하면 끝인데 실수를 안 해야지 형 잘생각해 봐 팜 10시에서 3시간동안 판매했어 형이 만약에 어 이게 저 왜 웨올 잡으러 갔어 음 가서 죽었어 레벨 1이야 근데 아직 끝을 못 받아 다른 무기도 못 받잖아 형 왼손에 지금 초코바나 들고 있어 초코바나 어쩔 거야 그거 초코바나 왼올부 잡아야 돼 뭐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잡아야죠 뭐 그렇지 진짜 4시간에는 이 게임을 와 이 게임 4시간에 했어? 대단하다 아 근데 중간에 좀 재밌긴 했어요 맞아 재밌었어 솔직히 중간에 재밌었어요 아 너무 똑같은 것만 생겼다 가장 치료해 준건부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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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